버릇을 고친 사또 옛날 옛날 어느 고울에 심술쟁이 사또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찌나 마음씨가 고약한지 남이 웃는 걸 보면 배가 아파 울고 남이 우는 걸 보면 좋아라고 웃는 성격이었대요. 이 사람한테는 고약한 버릇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남의 뺨 때리기였습니다. 참 못된 버릇이지요. 누구든지 사람만 만났다 하면 무슨 구실이라도 붙여서 뺨을 철썩 때리니 아무도 그 사또 앞에 얼씽거리지를 않았습니다. 관가에서 일하는 구실아치들도 뺨을 하도 얻어맞아서 입꼬를 하고 밥을 빌어먹느니 차라리 농사나 짓고 살지 하고 하나둘씩 나가버리고 부려먹던 하인들도 견디다 못해 도망가버리니 나중에는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인데 혼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시험을 보아서 관청리를 볼 사람을 뽑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의공부를 했든 안 했든 시험에 합격하면 관가에서 일 보는 관리로 삼겠노라 이렇게 골골마다 방을 붙였습니다.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치 관리로 뽑히면 밤낮 사또 앞에 불려가 뺨이나 얻어맞을 텐데 뭐하러 시험을 봐? 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그 중에는 사정을 잘 몰랐던 건지 시험을 보러 오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라는 게 먼고 하니 뺨 맞기 시험이었어요. 사토가 시험으로 온 사람을 불러 세워놓고 뺨을 한 대 철석 갈기고는 얼마나 아프냐? 하고 물으면 저마다 다른 대답을 하겠지요? 그러면 그 대답을 듣고 합격이니 불합격이니 판정을 내리는 거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합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철석, 얼마나 아프냐? 뺨이 날아간 것 같이 아픕니다. 이놈, 내 뺨은 아직 멀쩡하게 붙어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불합격 얼마나 아프냐? 별로 안 아픕니다. 그래? 그럼 한 번 더 맞아보거라. 눈앞이 감감합니다. 이놈 보게? 화난 대낮에 눈앞이 감감하면 장님이란 말이냐? 불합격 이렇게 태자를 놓으면서 낄낄 웃어댔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 사또가 아주 사람을 가지고 놀려고 드는 거지요. 시험 본다는 핑계로 뺨이나 실컷 때려보자는 수작이 아니면 뭐겠어요? 이 때 이 고울에 삼돌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소문을 듣고 사또가 하는 짓이 너무 미워서 어떻게 골려주나 하고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꾀를 하나 내어서 시험을 보러 갔지요. 앞에서 시험을 본 사람들이 모두 뺨만 얻어맞고 울상이 되어 나오는데 드디어 삼돌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삼돌이가 사또 앞에 썩 나서니 사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놈아 너는 아직 에미저지나 먹을 나이인데 무슨 속셈으로 관가의 일을 본다고 나섰느냐? 사또 분명히 방을 붙일 때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시험에 합격만 하면 관리로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맹랑한 놈이로구나. 그럼 어디 시험을 보도록 하자. 사또가 능글낭글하게 웃으면서 삼돌이 뺨을 한 대 철썩 때리고 나서 은근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아프냐? 그런데 삼돌이는 아무 말도 않고 사또 얼굴만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또가 화가 나서 힘껏 뺨을 한 차례 더 때렸습니다. 얼마나 아프냐고 묻지 않느냐? 어서 대답을 하지 못할까? 그때서야 삼돌이는 사또 앞으로 바싹 다가가더니 다짜고짜 사또 뺨을 불이 나게 한 대 갈기고는 이만큼 아픕니다 했습니다. 사또가 뺨이 얼얼하여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구경군들은 허리를 잡고 웃어댔지요. 한참 만에야 정신이 든 사또가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해져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아프냐고 묻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자 삼돌이는 태연하게 사또께서 아직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셨군요. 하더니 또 한 번 사또 뺨을 후려치고는 사또께서 아픈 것만큼 아프단 말입니다. 구경꾼들은 다 우스워서 떼굴떼굴 고르며 웃어댔습니다. 사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뭐라고 이놈? 하며 발을 굴렀지요. 그러니까 삼돌이는 아이고 사또 그렇게나 말씀드렸는데도 못 알아들으십니까? 이만큼 아프다니까요. 하면서 사또 뺨을 자꾸만 철썩철썩 때렸습니다. 사또는 급한 나머지 아이쿠 합격! 아이쿠 합격! 하고 두 손을 내져었대요. 그래서 삼돌이는 합격해서 관청일을 잘 보고 사또는 그 다음부터 못된 버릇을 고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밧줄에 묶인 도둑들 옛날 옛날에 도적대가 많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흉년이 들거나 나라가 어지러우면 도적대가 들끓었어요. 이 도둑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산속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길을 막고 재물을 빼앗아갔지요. 이 도적대가 어찌나 극성을 부리는지 백성들의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산길을 마음 놓고 다닐 수 없으니까요. 이때 연아문 살 먹은 아이 하나가 도적대를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른들도 꼼짝 못하는 도적대를 아이가 어떻게 잡겠느냐고 모두들 콧방귀를 뀌었지만 이 아이는 무슨 수가 있는지 자신만만이었어요. 아이가 길 떠날 채비를 단단히 하고 어머니 잘 익은 호박 한 덩이 하고 엽전 한 꼬러미만 주세요. 했습니다. 어머니가 호박하고 돈을 내주니까 호박 속을 박박 긁어내더니 거기에다 엽전을 와르르 쏟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호박 껍질을 원래대로 붙여서 동염에 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길을 떠났지요. 일부러 도적대가 설친다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아니나 다를까 험상굳게 생긴 도적들이 우르르 나타나서 길을 막았습니다. 네 이놈 가진 돈을 다 내놓아라. 그러니까 짊어졌던 호박을 턱 내려놓으면서 가진 거라고는 이 호박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했습니다. 도적들이 달려들어 온몸을 다 뒤져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에이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 거지같은 아이녀석이 다 걸려드는군. 하고는 침을 태태 뱉으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도적들을 불러 세웠어요. 아저씨들 이 호박 안 가져갈 거예요? 그까짓 호박 한 동이 가져다가 어디에 쓰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호박을 동여맹 끈을 풀고는 거꾸로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니 엽전이 와르르 쏟아졌지요. 도적들이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겉만 알고 속은 모르면서 무슨 도적질을 하겠다고 그래요? 도적질을 하려면 겉만 척 보고도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아야지요.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도적들이 참 신통한 아이도 다 있다 싶은지 당장 말씨까지 달라졌습니다. 보아하니 아주 똑똑한 아이 같은데 이 깊은 산 속에는 뭐하러 왔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망 나왔지요. 그래? 그럼 우리랑 같이 가자꾸나.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러고 살지 아니면 뭐하러 이런 짓을 하겠니? 이래서 도적대 소골에 가게 됐습니다. 가서 그때부터 도적들하고 같이 사는데 이 아이가 말씨고 행동이고 아주 똑부러지니까 도적들이 모두 잘 떠받들었어요. 뭐든지 이 아이 말이라면 그대로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루는 이 아이가 도적들한테 물었습니다. 만약에 도적질하다가 붙잡히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어요? 도적들이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봤겠어요? 그래서 다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지요? 무슨 일이든 뒷일까지 다 생각해두어야 탈이 없다고요. 그러니 바쁜 곳에서 빠져나오는 훈련을 하세요. 그런 훈련을 어떻게 하니? 모두들 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보세요. 그러면 빠져나오는 법을 가르쳐드릴 테니까요. 워낙 똑똑한 아이인지라 도적대가 죄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밧줄로 제 몸에다 오라를 짓느라고 야단법석이었지요. 도적들이 제 손으로 제 몸을 묶는 겁니다. 다 묶고 나서 이 아이가 묶은 끈을 한 줄로 이어서 큰 나무에다 단단히 메어놓았습니다. 그래 놓고 산을 내려갔지요. 예, 밧줄 끄는 법을 안 가르쳐주고 어디 가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갔다 와서 가르쳐드릴 테니까요. 이 아이가 그 길로 마을로 갔습니다. 가서 마을 어른들을 모두 불러내가지고 함께 도적대 소굴로 갔지요. 가보니 도적들이 모조리 밧줄로 묶여 있거든요. 마을 어른들이 탐복을 했습니다. 너 참 재주도 용하구나. 어린이가 무슨 수로 도적들을 잡았느냐? 이 사람들이 제 손으로 제 몸을 묶은 거예요. 그래 어쨌든 이 도적들을 광가로 끌고 가자. 그런데 이 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광가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날 때부터 도적질을 했겠어요? 흉년이 든 데다가 나쁜 벼스라치들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서 도적이 된 거지요. 이 사람들이 광가에 끌려가면 매를 맞거나 옥살이를 할 테고 그러다가 풀려나면 홧김에 더 큰 도적질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광가에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는 도적들한테로 가서 차근차근 타일러스입니다. 내가 아저씨들에게 나쁜 곳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가르쳐준다 했지요. 바로 도적질하는 이곳이 나쁜 곳이니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요. 함께 우리 마을로 가서 농사를 짓고 살아요. 버려진 땅을 읽으면 논의되고 밭이 될 테니 서로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치에 맞는 말인지라 도적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그러고 마고 했지요. 그래서 도적들이 모두 착한 농사꾼이 되어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사꾼에게 잡힌 도둑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농사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꼭두 새벽부터 땅거미가 질 때까지 죽어라고 일만 했는데 그게 다 자식들 때문이었대요. 시집 장가갈 나이가 된 삼남매를 위해 쓰려고 한 푼 두 푼 모아 삼천냥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 돈이면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도 그럭저럭 잔치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이젠 사만 며느리감을 고르면 되겠구나. 농사꾼은 며느리를 드릴 생각만 해도 저절로 입가에 웃음이 피어 올랐습니다. 큰 아들 먼저 장가드리고 막내딸 시집 보내고 마지막으로 둘째 아들 장가드리면 부모노릇은 다 하는 셈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날도 일을 마치고 돌아와 어떤 며느리감을 고를까 궁리를 하고 있는데 웬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시오? 농사꾼이 문을 열어주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농사꾼이 낯선 손님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조면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낯선 손님은 말하기 거북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려는 듯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어서 말씀하세요. 제가 힘이 될 일이면 도와드릴 테니 그 말에 용기를 얻었는지 손님은 헛기침을 하고는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급히 쓸 돈이 필요해서 삼천냥만 구워주시면 안될까요? 그 신세는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삼천냥이나요? 농사꾼은 깜짝 놀라는 한편 어처구니가 없기도 했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렇게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지요. 농사꾼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허허 웃고 말았습니다. 손님은 농사꾼이 왜 웃는지를 알겠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조면인 제가 염치없이 군다고 생각하셨지요? 저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설마 안들 경우 없는 짓을 하겠습니까? 손님은 품에 안고 있던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싸고 또 싼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더니 옷 속에 감추어둔 것을 꺼냈지요. 손님이 보자기를 펼치자 주먹보다 훨씬 큰 금덩이가 나왔습니다. 농사꾼은 입을 딱 벌리고 손님을 쳐다보았어요. 돈 몇 천냥을 쓰려고 이 금덩이를 헐값에 팔 수 없지 않습니까? 제 사정이 딱해서 그러니 금덩이를 맡아두는 대신 돈을 구워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보름만 있으면 저희 집 농판돈이 들어올 것이니 그때 이자까지 쳐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금덩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손님은 농사꾼 손에 금덩이를 조심스레 쥐어주었습니다. 농사꾼이 보기에도 그 금덩이는 꽤 무게가 나가는 것이어서 만냥은 좋게 될 것 같았지요. 농사꾼은 모아둔 돈이 금방 쓸 것도 아니고 급한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일도 좋은 일이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갚을 때 이자까지 쳐준다 하니 돈을 불리게 되어 서로 좋은 일이지 싶었어요. 농사꾼은 아들딸 결혼시킬 돈을 냉큼 손님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손님은 금덩이를 잘 부탁한다고 몇 번씩이나 부탁을 하고는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농사꾼은 손님이 맡긴 금덩이를 헌 옷에 꽁꽁 싸서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허술한 곳에 숨겨두었지요. 그런 일이 있은 지 며칠 지난 다음입니다. 금광에서 일을 하는 농사꾼의 처남이 모처럼 집에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만난 처남과 이런저런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금덩이 생각이 났지요. 농사꾼은 얼마 전에 금덩이를 받고 돈을 구워준 이야기를 처남에게 했습니다. 어디 봅시다. 얼마나 큰 금덩이인지. 처남이 금광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한눈에 보고 그 금이 좋은 금인지 나쁜 금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농사꾼은 깊숙이 숨겨두었던 금덩이를 꺼냈습니다. 자, 보게나. 아마 만냥은 좋게 나갈걸세. 처남은 금덩이를 받아 이리저리 살피더니 아이고 이런 사기꾼에게 속았습니다. 금덩이가 아니라 납덩이에 금분을 칠한 것이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농사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날도둑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니 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안 먹고 안 입고 뼈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을 날로 삼키겠다고 그 도둑이 나를 어수룩한 농사꾼으로 보고 속였구나. 이 녀석을 꼭 잡아내서 혼을 내주고 말 것이야. 농사꾼은 금덩이를 다시 옷 보따리에 싸서 괴짝에 넣어두었습니다. 여보게 처남 지금 있었던 일은 입 밖에도 내지 말게 이 녀석을 꼭 잡아내고 말 테니 두고 보게나 처남은 그러마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며칠 뒤 이웃마을에 큰 잔치가 벌어져서 이웃 여러 고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농사꾼도 그 잔치에 갔습니다. 농사꾼은 오랜만에 만난 이웃마을 사람들에게 술을 여러 잔 받아 먹더니 취했습니다. 술을 취한 농사꾼이 술상을 내리치며 슬피 울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여 농사꾼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리 슬피 오시오 무슨 일인지 속시원히 말해보시구려 잔치집 주인이 술 한 잔을 더 권하며 말했습니다. 농사꾼은 술잔을 받아 단숨에 쭉 들이키더니 울먹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째 이런 편이 어디 있단 말이오 하루아침에 집안이 망하게 생겼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오 농사꾼은 더욱 슬피 울며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개그러오 말을 해야 도와주든 말든 할 게 아니오 구경꾼 중에 누군가 답답해 죽겠다고 재촉을 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집안이 망하려니까 참 별일도 다 있지요 며칠 전에 생전 처음 보는 이가 우리 집에 와서 금덩이를 맡겨놓고는 돈 삼천 양을 구워갔는데 어떤 주결놈의 자식이 금덩이 냄새를 맡고는 금덩이를 훔쳐가지 않았겠소 그 금덩이는 주먹만큼 큰 것이었는데 만 양도 넘는 것이라오 이제 금덩이 임자가 찾아와서 금덩이를 내놓으라고 할 터인데 그니라니요 우리 집 재산을 몽땅 팔아도 그만한 돈을 못 마련할 텐데 이제 나는 어쩌면 좋소 사람들이 듣고 보니 정말 딱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속 시원한 위로의 말을 해주지 못했지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농사꾼이 한 말은 사방팔방으로 퍼져 삼천 양을 구워간 도둑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게 웬떡이냐 호박이 넝쿨 채 굴러들어오는구나 도둑은 어깨춤을 당실 추웠습니다. 돈 삼천 양을 가지고 가서 금덩어리를 내놓으라고 하면 그 어수룩한 놈이 재산을 다 내놓을 게 아닌가 도둑은 당장 돈 삼천 양에 이자를 더해가지고 농사꾼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도둑이 큰 소리로 주인을 불렀지요. 뇌시오 도둑을 본 농사꾼은 안잘부잘못하는 신용을 하면서 도둑을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지난번에 생명부지 사람에게 큰 돈을 구워주셔서 잘 썼습니다. 이자까지 가져왔으니 받으시지요. 도둑은 돈을 내놓으며 농사꾼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제 금덩이는 잘 잊겠지요. 갈 길이 뭐니 제 물건을 어서 내주시지요. 그 그런데 잠깐만 기다리시구려. 농사꾼이 말을 더듬으며 쩔쩔매자 도둑은 속으로 잃어버린 금덩이를 내놈이 어떻게 내놓는단 말이냐 하며 속으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농사꾼은 잠깐만 기다리라 하고는 밖으로 나와 밭에서 일하는 아들딸을 불렀어요. 얘들아 흉악한 도둑이 방 안에 있으니 오랏줄로 단단히 묶어서 광가로 데려가자. 농사꾼의 아내와 딸은 만일을 위해 지게 짝대기를 들고 방문 앞을 지키고 섰고 두 아들과 농사꾼이 방망이를 들고 뛰어들어가 도둑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머리를 굴리던 도둑은 농사꾼 손에 잡혀 옥살이를 하였다고 합니다. 잉어 살려주고 받은 밥주걱 옛날에 바오라고 하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어려서 아버지 어머니를 여의고 다섯 살 때부터 남의 집에 머슴살러 들어가 뼈빠지게 일만 했습니다. 바오가 한 십 년 머슴사리를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얼마나 구두샌지 일은 죽도록 시키면서 사경은 한 푼도 안 주었습니다. 십 년 동안 머슴사리에 벌어놓은 돈은 없고 해서 어디를 가든 이렇게 사는 것보다야 낫겠지 싶어 그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주인한테 말을 하니 주인이 십 년 사경을 쳐준다는 게 달랑 단돈 서푼이었습니다. 그걸 받아들고 길을 떠났어요. 정차 없이 걷다가 어느 강가를 지나는데 모래밭에 아이들이 빙 둘러서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얘들이 어디서 잉어를 한 마리 잡아서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잉어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걸 보니 불쌍한 생각이 들었지요. 얘들아 그 잉어 나한테 팔아라 돈 서푼 줄터이니 하고 돈 서푼을 다 주고서 그 잉어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강물에 놓아주었어요. 놓아주고 막 돌아서려는데 강물이 이상했습니다. 잉어가 헤엄쳐 들어간 자리가 막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러더니 그 부글부글 끓는 데서 큰 거북이 한 마리가 기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등을 척 둘러댔어요. 타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넙죽 올라탔지요. 그러니까 이 거북이가 강물 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도 다 있어요. 물 속으로 들어갔는데도 숨도 안 막히고 보이는 것도 다 잘 보이는 겁니다. 한참 깊은 곳으로 들어가니까 의리의리한 용궁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니 용왕에 앉아있다가 반색을 했지요. 내 딸을 살려주신 은혜를 갚으려고 이렇게 모셔왔으니 여기서 며칠 동안 쉬고 가십시오. 그 잉어가 용왕의 딸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용궁에서 대접을 잘 받고 쉬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는데 용왕의 딸이 오더니 귓속말로 만약 아버지가 원하는 물건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부엉문에 걸려있는 밥주걱을 달라고 하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마 하고 이제 하직 인사를 하는데 정말로 용왕이 물었습니다. 여기 용궁에 있는 물건 중에서 무엇이든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하시오. 그래서 용왕의 딸이 시킨 대로 저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부엉문에 걸려있는 밥주걱을 갖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 용왕이 놀라면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그걸 내줬습니다. 그래서 밥주걱을 받아서 허리에 차고 거북이 등을 타고 바깥 세상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정차없이 길을 가는데 가다보니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찼고 해서 길가에 앉아 쉬었습니다. 쉬다가 보니 이렇게 앉아서 쉴 것이 아니라 방 안에 이부자리를 깔고 누워서 한숨 잤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그마한 오막살이라도 좋으니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허리에 찬 밥주걱이 덜렁덜렁 흔들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눈앞에 오막살이 집 한 채가 떡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우는 거기에 들어가서 잘 쉬었어요. 쉬고 나니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또 혼잣말로 나물반찬뿐이어도 좋으니 밥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밥주걱이 덜렁덜렁 하더니 눈앞에 나물반찬하고 밥 한 그릇이 차려진 밥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먹었지요. 먹고 나서 딱히 갈 데도 없으니까 그만 거기서 눌러 살았습니다. 끼니 때마다 밥주걱이 밥을 다 지어주니까 걱정이 없었어요. 옷이 다 떨어지면 옷 한 벌 해 입었으면 좋겠다 하면 주걱이 덜렁덜렁 하더니 옷이 나타나고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 골사또기에 들어갔나봐요. 사또가 소문을 들어보니 그 밥주걱이 너무 탐이 났습니다. 그 밥주걱은 내가 가져야 해. 바우라는 바보 녀석은 그런 보물을 갖고도 매일같이 나물반찬에 삼배옷만 입고 산다지. 나 같으면 진수성찬에다 비단옷을 둘둘 감고 살 텐데 말이야. 그런 보물을 무지랭이가 쓰도록 내버려둘 순 없지. 이렇게 생각한 사또는 당장 바우를 잡아들이라고 호령을 했습니다. 바우는 영문도 모르고 잡혀갔어요. 사또가 다짜고짜 퇴집을 잡았습니다. 네 이놈 그 밥주걱을 어디서 훔쳤는지 바른대로 고하거라. 훔치다니요. 저는 그저 잉어를 구해주고 용궁에 가서 얻어온 것입니다. 저놈이 그래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제 보니 내놈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거짓말쟁이이니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시험해보겠다. 내일까지 석섬 서말되는 거짓말을 내놓되 단 한 마디라도 참말이 있으면 그 주걱을 내게 바쳐야 하느니라. 바우가 이날 이때까지 거짓말이라고는 한 마디도 안 해봤거든요. 이 일을 어쩌나 하고 전에 잉어를 놓아준 그 강가에 가서 한숨을 푹푹 내쉬고 앉아 있으니 물살이 척 갈라지더니 잉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어서 그러고 계시나요? 그래서 바우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다 말했지요. 그러니까 잉어가 뭐라고 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날 바우가 사토 앞에 나아가서 잉어가 일러준 대로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옛날에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목이 없는 소에게 바퀴 없는 수레를 메어 끌고 새끼줄 새뼘을 가지고 가지 없는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무를 팔백 단하여 새뼘 되는 새끼줄로 앞에서 뒤로 여덟 번 위에서 아래로 여덟 번씩 예순 네번을 묶고는 남은 줄로 수레바퀴를 세 번 감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대들보도 석가래도 없고 창도 문도 없는 집을 보았습지요. 그래서 송곳으로 벽에 눈알만한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집 안에 들어가 보니 뒤집혀 있는 솥에서 죽이 끓고 있었답니다. 단숨에 죽을 다 먹고 천장을 쳐다보니 천장에 소고기가 걸려 있어서 그것을 얼음덩이로 만든 아궁이에 구웠습니다. 구운 소고기를 죽은 소의 콧구멍에 넣어서 집에 돌아와 보니 소고기가 녹아서 물이 열다섯 섬이나 나왔지요. 사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제 입으로 거짓말을 하라고 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또 다른 트집을 잡았지요. 이놈 내일까지 석섬 서말되는 벼룩과 빈대를 잡아서 대령하렸다. 만약 영을 어기면 네 목을 뱃 것이다. 그 많은 빈대 벼룩을 어디 가서 잡을까요? 바우가 또 강가에 나가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으니 물살이 갈라지면서 잉어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걱정이 있나요? 그래서 잉어에게 사실대로 말했지요. 그러니까 잉어가 아무 소리도 없이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조금 있다가 병 두 개를 물고 나와서 던져주었습니다. 들여다보니 병 하나에는 검정개가 들어있고 다른 병에는 메밀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 다음날 사또한테 갔습니다. 분부대로 벼룩과 빈대를 잡아왔습니다. 하고 병뚜껑을 여니까 검정개는 죄다 벼룩으로 변하고 메밀은 모두 빈대로 변해서 마구 기어나오더니 눈 감착할 사이에 사또 몸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사또가 펄쩍펄쩍 뛰면서 빈대 벼룩을 잡는다고 난리가 났지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그 꼴을 보고 웃으워 죽겠다고 웃느라 난리가 났답니다. 천냥이 걸린 거짓말 옛날에 벼슬자리에서 물러난 나이 많은 재상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돈은 많고 심심하고 하니까 거짓말 내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누구든지 한꺼번에 세 가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돈 천냥을 주겠다는 내기였습니다. 거짓말을 하되 자기가 틀림없이 거짓말이라고 인정해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엉터리 같은 거짓말을 해도 재상이 그건 거짓말이다 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지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려고 재상의 집에 구름같이 모여들었대요. 그래서 갖가지 거짓말을 늘어놓는데 어떤이는 머리가 세 개 있고 팔이 여섯 개인 산의 아이를 보았다라고도 하고 어떤이는 동의 용왕이 노인으로 변해서 두부를 팔고 있는 걸 보았다라고도 하고 그야말로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이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재상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래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맞짱구를 치니까 그게 거짓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상금을 탈 수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재상이 늙어서 심심하니까 사람들을 불러다 재미난 이야기나 들으려고 거짓으로 돈 찬양을 미끼로 내걸었다고 수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한 아이가 자기가 한번 거짓말 내기에 나가보겠다고 나섰어요. 차례를 기다려 재상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그마한 아이가 무슨 일로 왔느냐 거짓말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너같이 어린 것이 거짓말을 하겠다고? 어디 한번 해보아라. 나리 제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나리보다 몇백배나 큰 부자랍니다. 재상이 보니까 옷차림도 꽤 제재하고 비쩍 말라서 영락없는 거짓꼴을 한 아이가 자기보다 부자라고 하니 기가 찼지만 그래 그렇구나 계속 해보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부자가 되었느냐 하면요. 소를 잘 키워서 그렇답니다. 소를 어떻게 키우느냐 하면 나무상자 안에다 키우지요. 소가 자라서 상자 안에 꽉 차면 상자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살이 구멍 밖으로 삐져나옵니다. 그걸 베어내면 소고기가 되는데 소는 계속 자라니까 자꾸자꾸 베어내도 자꾸 삐져나오지요. 여기 그 소고기를 가지고 왔으니 잡숴보시지요. 하고 소고기를 내놓았습니다. 그걸 정말이라고 했다가는 쥐고기를 먹어야 할 판이니 어떡해요? 예끼놈 그게 무슨 소고기냐 쥐고기지. 그럼 거짓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희 증조할아버지께서 옛날에 이댁 할아버지와 친구분이었다는 건 나리께서도 잘 아시겠죠? 아니라고 했다가는 또 당할 테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 계속 해보아라. 그때 이댁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니 우리 자손들도 그래야 한다며 앞으로 우리 자손들은 늙으나 젊으나 서로 허물없이 동무되어 지내도록 하세라고 하셨답니다. 그 말씀에 따르자면 저도 나리를 동무처럼 대해야 하는데 어떠신지요? 그렇다고 했다가는 조그만 꼬마를 동무 삼아야 하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이놈이 못하는 말이었구나. 나는 양반이고 너는 산 것인데 어찌 조상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럼 거짓말 두 번 했습니다. 재상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제부터는 아무려나 그렇다고 하리라 마음을 먹고 세 번째 거짓말을 기다렸지요. 얼마 전에 제가 뒷산 돌보처 앞을 지났는데 거기에 대추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대추가 주먹만하게 주렁주렁 달려 있어서 그걸 따려고 했지만 나무가 너무 높아서 딸 수 없었지요. 그래서 저는 돌보처 콧구멍에 고춧가루를 한 움큼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돌보처가 재채기를 하면서 대추가 와르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그 대추를 주워 담으니 새 광주리나 되었습니다. 마침 대춧값이 비싸서 한 광주리에 천량씩이나 할 때였지요. 나리께서 대출해보시고는 참 알이 굵다고 칭찬하시며 제게 새 광주리를 사지 않았습니까? 아니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넌 거짓말을 못한 것이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때 나리께서 대출을 외상으로 사시면서 대춧값 3천량을 석 달 뒤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오늘이 석 달째 되는 날입니다. 어서 대춧값을 주시지요. 재상이 생각해보니 그렇다고 했다가는 돈 3천량을 내놔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나았지요. 이놈아, 새빨간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가 언제 내게 대출을 샀단 말이냐? 예, 그러니 이제 거짓말 3번 다 했지요. 그런데 이 재상이 처음부터 돈 줄 생각이 없었으니 십사리 상금 1천량을 내놓으려고 하겠어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돈을 안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됐습니다. 저도 상금을 바라고 온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제발 그런 장난하지 마시고 가난한 백성들이나 도와주세요. 하고는 어디론가 가버렸답니다. 꽉 먹고, 알먹고 옛날에 중국에서 온 사신이 괴와 함께 글귀를 내보이며 괴속에 들어있는 물건을 알아맞히라고 했대요. 중국의 천자가 조선에도 인재가 있나 없나 알아보려는 속셈이었어요. 임금님은 수수께끼 같은 글귀가 적힌 종이를 신하들에게 건네주며 괴속에 든 물건을 알아맞히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보았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글귀였어요. 단단석중물 반백 반황금 야야지시명 함중미토성 여러 차례 글귀를 읊어보았으나 알쏭달쏭할 뿐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임금님의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어허 나라 망신을 세 이렇듯 인재가 없다니 과인의 덕이 부족한 타시로다 임금님이 한숨을 쉬며 씨름을 잠기는데도 신하들은 변명 한마디 못했습니다. 임금님 앞에 물러나온 황정승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알아 누웠어요. 아버님 무슨 일인지 제가 알면 안되겠는지요? 황정승의 딸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나란 일이니 너는 알 것 없다. 황정승은 말대꾸 하기도 귀찮아서 한마디로 잘라 말했습니다. 내놓으라 하는 벼슬아치들도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는 판인데 나의 어린 딸과 의논을 한다는 것이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딸이 무슨 일인지 알고 싶다고 자꾸 보채는 겁니다. 딸의 성화가 귀찮기만 한 황정승은 방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러자 딸은 저녁상을 직접 들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러고 계시니 제 마음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발 무슨 일인지 말씀해주세요. 서로 생각을 모으면 뜻밖의 쉽게 풀릴지 어찌합니까? 딸이 간청해 못 이긴 황정승이 마침내 말문을 열었습니다. 중국의 천자가 봉인된 괴와 함께 글귀를 적어보냈는데 괴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마치라는구나. 황정승이 내민 글귀를 읽어본 딸이 배시시 웃는 겁니다. 딸은 이미 괴속에 든 물건이 무엇인지 아는 듯 했어요. 아버님 제가 그 문제를 풀어드릴 테니 이 집 마음 푹 놓으시고 진지나 드십시오. 딸이 하도 자신 있게 말하는 바람에 황정승은 어리벙벙해졌습니다. 긴가민가 하면서도 딸이 권하는 대로 수절을 들었지요. 딸은 괴속에 든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냈으니 그것을 계기로 자기가 바라던 일도 해결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밥상을 몰리기를 기다려 자기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윗말 김선비가 비록 부모 형제 없이 가난하게 산다 하나 사람이 총명하고 신통력이 있다 하니 답을 알아맞힐 것입니다. 황정승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을 따르기도 했어요. 아버지 방에서 물러나온 딸은 몰래 김선비를 찾아갔지요. 딸은 천자가 보낸 글귀를 가르쳐주고 괴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김선비와 마주앉은 황정승은 괴속에 든 물건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받아야겠습니다. 대체 무슨 약속을 하란 말이냐 저를 사위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시오. 황정승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말이 양반이지 죽으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사람이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기른 딸을 달라니요. 기가 막힐 수밖에요. 그러나 중국의 천자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느니 나라를 위해 자식을 희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냐 내 딸을 줄 테니 그 속에 든 물건이 무엇인지 어서 말해보아라. 말씀만으로는 안 됩니다. 결혼식을 올린 다음날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정승은 김선비가 괘씸하기 짝이 없었어요. 하지만 김선비가 버틸수록 마음이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김선비 말대로 날을 잡아 홀레를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홀레를 치른 다음날 딸과 사위가 아침 인사를 올리러 왔습니다. 자네 하자는 대로 다 해줬으니 어서 말을 해보게. 황정승이 재촉을 하자 사위는 붓을 들고 종이 위에 글귀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단단 석중물 단단한 돌 속의 물건은 반 백 반 황금 반은 희고 반은 황금색이라 야야 지시명 밤마다 시간을 가르쳐주나 함중 미토성 함 속에 들어 소리를 내지 못한다. 황정승이 글귀를 풀어 쓴 시를 읽어보니 달걀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정승은 임금님께 달려가서 문제를 풀었다고 아래였어요. 임금님 또한 무릎을 치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과연 황정승은 정승할 만하구려 황정승은 임금님의 신임을 얻고 총명한 사위까지 얻게 되어 기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황정승만 기뻐했을까요? 남몰래 짝사랑이에 오던 김선비를 남편으로 맞은 황정승의 딸은 더 기뻤답니다. 바로 이런 걸 두고 꽉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을 줍는다고 하는 거랍니다. 고려장이 없어진 이유 옛날 고려시대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나이 70이 넘자 나라법대로 고려장을 지냈습니다. 고려장은 늙고 병든 사람을 산속에 버려두었다가 죽은 다음에 장사를 지내는 몹쓸 풍습입니다. 어머니를 산속에 버리고 온 그날부터 아들은 어머니 생각에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어요. 어머니 혼자 얼마나 무섭고 외로우실까 춥고 배고파서 어찌 견디실까 아들은 자나깨나 어머니 걱정만 했습니다. 아들은 버리고 온 어머니를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서 남몰래 밥을 날라다 드렸지요. 내 명이 길어 쓸데없이 너만 고생시키는구나.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워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밥을 가져온 아들이 말했어요. 글쎄 중국에서 사기 내 나라를 덮을 만한 비단을 짜서 바치라니 참 큰일입니다. 그 때문에 임금님께서 몸져 누우셨다지 뭐예요. 나라의 근심거리를 전하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별일도 아니라는 듯 싱긋 웃었습니다. 글 공부를 많이 한 신하가 암맘만은 면멀해 나같이 쓸모없다고 버려진 늙은이만도 못하니 어머니가 그 방도를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들은 어머니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놓으라 하는 벼슬아치들도 해결을 못해서 끙끙 앓고 있는 반에 어머니가 아무 문제도 안 된다고 큰 소리를 치시니까 말입니다. 내가 임금님을 찾아뵙고 걱정거리를 풀어드리렴 저더러 임금님을 찾아뵈라고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는 아들에게 임금님을 찾아뵙고 이러저러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임금님을 찾아뵈었지요. 임금님 앞에 엎드린 아들이 자기를 중국으로 보내주면 이번 일을 잘 해결하고 돌아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뛰어난 정승판서도 해결 못하는 것을 그대가 어찌 해결하겠다는 건가 임금님도 믿없지 않아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중국 천자 앞에 가서 이 자로 중국 땅의 지수를 먼저 재어주시면 필요한 만큼의 비단을 짜오겠다고 할 것입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임금님이 무릎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은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중국의 천자를 만난 아들은 품속에서 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국 땅을 덮을 비단을 짜고 있어운데 대국의 땅이 몇 자 몇이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로 대국 땅을 재어서 그 넓이를 가르쳐 주시면 완성하여 오겠습니다. 아들의 지혜에 감탄한 천자가 허허 웃었습니다. 무슨 수로 그 넓디 넓은 땅덩이를 재겠어요? 할 말이 없으니 비단을 짜오라는 명령을 거두어야겠지요? 작은 나라라고 업신 여겼다가 오히려 망신을 당한 중국의 벼스라치들은 얼굴이 벌게 져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큰 걱정거리를 해결하고 무사히 돌아온 아들은 임금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대에게 땅과 재물을 상으로 내려주겠노라 앞으로도 나란 일에 중심을 닫도록 하라. 임금님이 큰 상을 내려주셨는데도 아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스레 여긴 임금님이 물었지요? 그대의 얼굴이 밝지 않으니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가? 그대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들어줄 터이니 서슴치 말고 말하거라. 아들은 임금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 일은 모두 저희 어머니의 공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대의 어머니를 모셔오도록 하라. 아들은 눈물을 흘릴 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무슨 까닭인지 시원히 말해보아라. 어머니를 모셔올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말끝을 내리며 더욱 서럽게 우니까 임금님은 답답해서 못 견뎠습니다. 까닭이 무엇인고? 임금님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지요? 저희 어머니 나이 70이 넘었는지라 고려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의 도리로 남몰래 밥을 날라다 드리고 있었지요. 나랏법을 어긴 소인을 벌하여 주소서. 효자 아들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그제야 고려장 풍습이 얼마나 나쁜 법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당장 가서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고려장 풍습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조카 딸의 재치 박천지 댁 셋째 딸이 결혼한 지 1년 만에 드디어 신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옛날엔 여자가 결혼을 하면 1년이나 3년 동안 친정에서 살다가 시댁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을 신행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신부를 시댁에 데려다주는 집안 어른을 후행이라고 했고요. 대부분 후행은 아버지 형제분들이 가게 되는데 사돈댁에서 체면이 깎이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삼가고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아주 어려운 자리이지요. 사돈댁에서도 후행으로 온 사돈 양반을 예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성껏 대접을 해야 하고 말입니다. 신부의 후행으로 작은아버지가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안 계시니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가 가야 하는데 하필 작은아버지가 나서니 참 딱한 노릇이었습니다. 아이고 어쩌자고 저 양반이 분수도 모르고 나서실꼬 신부 어머니는 대놓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았습니다. 왜냐하면 작은아버지는 나설 때 안 나설 때 구분을 못하고 나서서 잘난 채 하고 말실수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술에 취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무슨 실수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간 걱정이 아니었어요. 작은 오라버니는 나서지 마시오. 사돈댁까지 가서 일 저지를 생각 마시오. 조카 딸 고대게 시집살이 시키지 않으려거든 제발 작은 오라버니는 가만히 계세요. 신부 고모들이 나서서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설마하니 조카 딸 후행으로 가서 실수하겠니. 나이 많으신 형님이 먼 길 다녀오시는 것도 걱정이지만 사돈댁 집안네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술을 권할 텐데 몸도 불편한 형님이 술병이라도 나면 그게 더 큰일이다. 말은 그럴 듯 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나이 되신 형님을 생각해서 자기가 나서겠다는데 뜯어말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심잡고 염려가 되었지만 작은아버지 말을 믿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공생원인 형님이 후행으로 가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백번 낫지. 입담 좋고 인물 좋고 수량도 넉넉하니 사돈댁에 가도 기죽을 잃었고 암 우리 꽃순위 시집 식구들에게 꽃순위 뒤에 든든한 작은아버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 해. 작은아버지 자신도 사돈댁에 가면 예의범절에 맞게 손님 노릇을 하겠다고 벼르며 집을 나섰습니다. 사돈댁에 닿은 작은아버지는 으스대고 거드름을 피우며 조카 딸을 데리고 집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돈댁에서 내가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 한상떡 벌어지게 자려올 테지. 잔뜩 기대에 부푼 작은아버지를 맞이한 것은 안사돈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바깥사돈이 안 계신지라 이야기할 상대도 없어 심심했어요. 게다가 손님 접대로 내온 음식들이 소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 내려올 줄 알았는데 가지수도 적고 양도 적어 여간 못마땅한 것이 아니었지요. 손님 접돼 여절도 모르는 콩가루 집안이구먼. 작은아버지는 안사돈을 인사도 차릴 줄 모르는 인색한 할망고라고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날이 저물고 밤이 이슥해지자 온종일 술렁이던 사람들이 돌아가고 떠들썩하던 집안도 조용해졌어요. 남의 집에 손님으로 와서 할 일 없이 아랫목에 앉아 천장에 파리똥만 새고 있으려니 온몸이 조미 쑤셔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시원한 약주로 목을 축이고 일찍 자리에 누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잔치집이라 집안의 음식 냄새가 진동을 나니 술 생각이 더 간절한걸. 노릇노 구운 산정 냄새 잘 삭힌 홍어 냄새도 솔솔 나는 것 같애 작은아버지는 코를 벌룬거리며 부엌 가까이 갔습니다. 부시돌로 불을 켜고 들여다보니 시렁위에 올려놓은 목판과 채밤마다 음식들이 차곡차곡 담겨있는 겁니다. 각종 전유호와 고기와 술을 보자 후행으로 사돈댁에 왔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침을 꿀떡꿀떡 삼키던 작은아버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 세면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덥석덥석 음식을 집어먹다가 입에 넣기 바빴습니다. 누가 오기 전에 배를 채우려고 씹지도 않고 꿀떡꿀떡 삼켰어요. 대낮부터 먹고 싶었던 술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다행히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무사히 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잘 씹지도 않고 급히 먹은 바람에 뱃속에서 탈이 나고 말았어요. 갑자기 배가 살살 아파오면서 뒤가 마려운 겁니다. 작은아버지는 허리춤을 거머쥐고 측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남의 집 측간을 찾는 일이 쉬울리가 있나요? 이구석 저구석 측간이 있을만한 곳을 더듬어 찾다가 그만 명주바지에 신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늘라또다. 작은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후행으로 온 손님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요. 사돈댁 식구들이 알면 무슨 망신이겠어요? 큰일 중에 큰일이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개가 눈에 띄었어요. 올타코나 하고 작은아버지는 개를 데려다 바지에 묻은 설사똥을 핥아먹게 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요? 구린네를 맞고 달려온 이웃집 개랑 사돈댁 개가 한 대 엉겨붙어 싸우더니 이웃집 개가 바지를 물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세상에 사돈댁에서 벌거벗고 망신을 당하게 생겼으니 이런 망신이 어디 있을까요? 벌거벗은 채 바지를 찾으러 갈 수도 없고 참 딱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작은 아버지는 밤이 더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안방문을 살며시 열고 민목에 벗어둔 바지를 하나 훔쳐냈습니다. 하필 그 바지는 안사돈의 고쟁이어서 통이 좁고 얇아서 보기 흉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날이 밝아 아침밥상을 받게 되었어요. 밥상을 받은 작은 아버지 입이 떡 벌어졌지요. 진수성찬으로 잘 차려진 음식도 음식이지만 음식이 담긴 그릇들이 모두 은그릇 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버지는 은그릇을 보자 탐이 났습니다. 날마다 번쩍번쩍 빛나는 은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자기도 모르게 은탕기 대여섯 개를 비워 상토 위에다 덮어놓고 갓을 눌렀었습니다. 집에 갈 때 가져가려고 말이에요. 밥상을 물리고 얼마지 않아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신랑의 어머니인 안사돈의 고쟁이가 없어지고 은탕기 대여섯 개가 없어졌다고 하인들이 의심을 받고 혼이 나는 거였습니다. 이때 신랑의 외할아버지 되시는 어른이 사랑으로 들어오셨어요. 작은아버지는 그 어른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지요. 작은아버지가 엎드려 절을 하자마자 갓 속에 넣어둔 은탕기가 방바닥으로 떨어져 떼굴떼굴 굴러갔습니다. 은탕기를 훔치고 안사돈의 고쟁이까지 훔친 사실이 발각되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망신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바로 이때 작은아버지의 똥무든 명주바지를 이웃집 사람이 들고 왔지 뭐예요? 이래저래 큰 망신에 당할 수밖에요. 모든 것이 탈론하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고 조카딸의 후행으로 따라온 일도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점심밥상이 들어왔어요. 조카딸이 외할아버지의 밥상을 들고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조카딸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자기 때문에 조카딸이 시집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조카딸이 외할아버지 앞에 공손히 밥상을 내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할아버님 저희 작은아버지의 실수를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작은아버지에게 병이 있었는데 사돈들에게 가서 망신을 당하면 낫는 병이라고 해서 그리하신 줄로 압니다.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조카딸의 재치있는 변명을 듣고 작은아버지는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요. 그동안 자기가 저지른 잘못과 실수가 떠올라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 예의 바르고 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지요. 이런 일이 있은 뒤로 작은아버지는 아주 딴사람이 되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운이 나쁜 사람 아침에도 빈둥 점심에도 빈둥 그리고 저녁에도 여전히 빈둥 날마다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면서 놀고 먹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한 아내가 짜쟁을 부렸어요. 여보 도대체 언제까지 집에서 놀기만 할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할 일을 좀 찾아보세요. 그러나 남편은 시큰둥 알뿐이었습니다. 누가 그걸 모르나? 할 일이 있어야 하지. 그럼 심심포리로 나무라도 해오세요. 그러자 남편이 머리를 톡 치며 말했습니다. 맞아 심심포리 좋지. 왜 여태 그 생각을 못했지? 아니 그렇지만 힘이 있어야 나무를 지고 올 게 아니요? 남편의 대꾸에 아내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힘이 모자라면 소 등에 싣고 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여 게으른 남편은 솔에 끌고 어슬렁 어슬렁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나무를 베어갈까? 작은 나무? 큰 나무? 남편은 이것저것 따지기도 귀찮았습니다. 설렁설렁 주변을 휘둘러 보니 제일 키 큰 나무가 눈에 띄었지요. 그래, 저 나무야. 남편은 제일 키 큰 나무를 베어 소등에 실었습니다. 그런 그런 뒤 휘파람까지 불며 기분 좋게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소가 쿵하며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싣고 있던 나무에 깔려 소가 죽고 말았어요. 이런 귀찮게 됐네. 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냥 가자. 남편은 소를 내버려둔 채 도끼만 메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걷다 보니 강에서 떼지어 헤엄치고 있는 오리들이 보였어요. 비록 소를 잃고 말았지만 그 대신 오리라도 잡아가면 아내가 기뻐하겠지. 남편은 오리떼를 향해 힘껏 도끼를 던졌습니다. 도끼는 오리떼 가까이에도 못 가고 강물 속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도끼라도 찾아야지. 남편은 윗옷을 흘러덩 벗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부릅뜨고 아무리 찾아도 도끼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할 수 없지 일찍 집에 가는 게 좋겠다. 그런데 남편이 강두계 나와보니 벗어놓은 윗옷이 감쪽같이 없어졌어요. 누가 내 옷을 훔쳐갔담. 남편은 훤히 밝은 대낮에 밝아벗은 몸으로 마을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지요. 드디어 해가 지고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비로소 남편은 살금살금 걸음을 옮겼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는 잠이 들었는지 집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장둑 위에서 누군가 사깟을 쓰고 쭈그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놈 잘 만났다. 화풀이나 해야지. 남편은 주섬주섬 돌멩이를 주워 사깟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쨍그랑 뜻밖의 소리에 남편은 논을 비비고 다시 도둑을 살펴보았어요. 남편은 간장항아리에 덮인 뚜껑을 사깟으로 잘못 본 거였습니다. 실수로 간장항아리를 깨버린 남편은 기운이 쑥 빠졌습니다. 하루종일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었지요. 남편은 아내에게 혼날 일이 겁이 났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금강산도 식후경 이라는데 밥이나 먹고 생각하자 남편은 부엌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시렁에 얹힌 밥 바구니를 내리기 위해 손을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쿵 하는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코끝이 섬뜩해졌습니다. 벽에 걸렸던 부엌 칼이 떨어지면서 남편의 코를 베어버린 거예요. 남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의 비명소리에 놀란 아내가 헐레벌떡 뛰어나왔지요. 남편이 우통을 드러낸 채로 코를 쥐고 서있는 모습을 보자 아내의 눈이 밤송이 만큼 커졌습니다. 아니 나무를 얼마나 많이 하셨기에 이렇게 늦으셨어요? 나무는 무슨 나무? 귀한 소만 죽이고 말았소. 남편은 죽은 소를 떠올리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집에 돌아오셨으니 다행이에요. 소는 장날에 또 사면 되지요. 아내가 너그럽게 말하자 남편은 그 다음 사건도 털어놓았습니다. 소만 죽었으면 말도 않겠소. 그놈의 오리를 잡다가 그만 도끼까지 강물에 빠트렸소. 그까지 도끼야 또 만들면 되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아내를 힐끗 바라보고 나서 남편은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글쎄 도끼를 찾으러 강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 내 옷이 없어졌소. 옷이야 집에 얼마든지 있어요. 남편은 이제 술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집에 와보니 장둑 뒤에 도둑놈이 숨어있기에 돌을 던졌소. 그런데 그게 도둑이 아니라 간장 항아리였소. 간장이야 또 담그면 되지요. 염려 마세요. 남편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뿐이면 나도 이렇게 기가 죽지 않겠소. 너무 배가 고파 밥이라도 한술 먹으려다가 코까지 베었소. 며칠 동안 잘 잡수시고 치료하면 금방 나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어서 들어가세요. 자상한 아내의 대답에 남편은 안심하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다 괜찮단 말이요? 그럼요. 이제 잔소리할 마누라도 없을 텐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남편은 두 눈을 끈뻑거리며 뚫어져라 아내를 보았습니다. 씩씩거리며 보따리를 싸기 시작한 아내를 말입니다. 가끈이 문제 지체놓고 학식도 많은 양반이 있었습니다. 이 양반은 무엇 하나 나무랄 것이 없었지요. 다만 딱 한 가지 흠이라면 손버릇이 나쁘다는 거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손이 근질근질해서 훔쳐오지 않고는 못 견디는 버릇 말입니다. 무엇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어쩌다 그런 몹쓸 버릇이 들었을까 그래도 훔쳐갔다가 금방 되돌려주니 다행 아닌가 친구들은 친구들은 이 양반을 볼 때마다 혀를 차며 안타까워 했어요. 그러면서도 친구들은 양반이 탐낼 만한 물건이 있으면 일부러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훔쳐가게 했습니다. 비록 손버릇은 나빴지만 자기의 뜻만 이루고 나면 며칠 뒤 훔친 물건을 꼭 돌려주었거든요. 물건을 훔치기만 할 뿐 재물 욕심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아들을 장가 보내는 날이었어요.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은 채 양반은 새신랑 아들을 앞세우고 신부집으로 갔습니다. 양반은 곧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상을 받았지요. 그런데 국수 그릇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순간 양반의 못된 버릇이 꿈틀거리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훔쳐야겠구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양반은 좀처럼 기회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양반은 슬슬 애가 타기 시작했어요. 이 그릇을 넣어서 훔쳐가야 하는데 양반이 국수를 다 먹고 수저를 놓았을 때였습니다. 마침 문 밖에서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뜸해졌어요. 이때다. 양반은 얼른 갓과 탕건을 벗은 다음 국수 그릇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탕건과 갓을 얹어 국수 그릇을 숨긴 다음 다시 점잖게 앉았지요. 조금 뒤 여종이 상을 몰리러 왔습니다. 여종은 국수 그릇이 없어진 것을 보고 머리를 갸우뚱 거렸어요.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참 이상하네. 국수 그릇이 어디로 갔지? 날개가 돋혀 날아간 것도 아닐 테고 발이 달려 달아난 것도 아닐 테고 참 이상하네. 여종은 흘끄끄끄끄끄끄 양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양반은 벌컥 성을 내며 노발대발 했지요. 이런 못된 것을 보았나 상을 내가려고 왔으면 상이나 내갈 것이지 이게 무슨 짓이더냐 이 방에는 들어온 사람도 없었고 나간 사람도 없었으니 그렇다면 니가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것이냐 양반의 고함 소리에 순간 주위가 참모를 깨 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깜짝 놀란 사돈이 부리나케 달려와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사돈은 어쩔 줄 몰라하며 거듭 사과했지만 양반은 끝내 노여움을 풀지 않았습니다. 양반으로 태어나 이런 모욕을 당하고 어떻게 이대로 앉아있을 수가 있겠소. 그만 가겠소이다. 양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사실 양반은 조금이라도 빨리 자리를 뜨고 싶었습니다. 국수 그릇을 훔쳐 속이 뜨끔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마당에 내려서려고 허리를 구부린 순간이었습니다. 가시 벗겨지더니 각과 함께 국수 그릇이 마당에 굴러 떨어졌어요. 그릇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각근이 그만 툭 끊어져 버린 겁니다. 굴러 떨어진 국수 그릇은 마당 한가운데로 떼굴떼굴 굴러갔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국수 그릇이 왜 머리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재미난 구경이라도 난 듯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양반은 귀밑까지 새빨개져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망신이라니. 양반은 미쳐 갓을 지불 생각도 못하고 허둥지둥 집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두꺼비를 아들삼은 부부 옛날 옛날에 자식 없이 외롭게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날마다 강에 나가서 낚시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낚시를 들어올리니 솥뚜껑만한 두꺼비 한 마리가 딸려 올라왔습니다. 이 두꺼비가 눈을 끈뻑끈뻑 하면서 말까지 했어요. 할아버지 저를 아들로 삼아서 같이 살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징그라운 두꺼비를 아들로 삼겠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마음씨가 무척 착했답니다. 두꺼비가 어찌나 불쌍해 보였던지 망태에 고이고이 담아와서 집에서 길렀어요. 방에 도니까 이 녀석이 파리를 뚝딱뚝딱 잘 잡아먹는 것이 귀여워서 아들처럼 잘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두꺼비가 글쎄 장가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건넌마을에 사는 부잣집 셋째 딸한테 장가를 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야 예야 그런 소리 말하라 그 집에서 두꺼비 사위 보라 하면 널 죽이려고 들게다. 할머니가 타일러도 두꺼비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가서 말이라도 해보세요. 안 그러면 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겠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할 수 없이 건넌마을 부잣집에 가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두꺼비가 이 집 셋째 딸에게 장가들고 싶어 한다오. 그러니까 부잣집 주인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감히 두꺼비 주제에 그런 말을 해 당장 그놈의 두꺼비 모가지를 쳐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두꺼비를 잡으려고 우르르 몰려갔지요. 할머니는 얼른 지름길로 와서 예야 부잣집에서 하인들이 너를 죽이겠다고 몰려오니 어서 도망가거라. 해도 두꺼비는 눈만 끈뻑끈뻑 거리면서 염려 마세요. 아무도 날 죽이지 못해요. 하고는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와서 칼로 두꺼비 목을 탁 내려치니까 글쎄 두꺼비 머리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목에 달라붙었어요. 또 탁 치니까 떨어졌다가 또 붓고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돌아가서 주인에게 이러이러해서 못 죽였노라고 일렀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거 참 별난 두꺼비로구나 생각하고 할머니를 불러서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보아하니 그 두꺼비가 보통 두꺼비는 아닌 것 같소. 이 문제를 두꺼비에게 주어서 풀게 하시오. 이걸 풀면 내 딸을 시집 보낼 것이나 풀지 못하면 어림없으니 그리 전하시오. 그러면서 종이를 한 장 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두꺼비에게 보였더니 두꺼비가 척 펴보는데 재피풀이 자라는 언덕에 기둥이 길고 짧은 검은 성을 찾아 그 속에 있는 금빛 보석을 찾아오라.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흘 만에 찾아오라는 거지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뭘 말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두꺼비는 싱글벙글 웃더니 태연하게 잠만 자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될 때까지 줄곧 잠만 자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애간장이 다 타서 두꺼비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슬금슬금 일어나더니 이제 찾으러 가볼까 하면서 엉금엉금 기어나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걱정이 돼서 어딜 가나 하고 따라가 보니까 바로 부잣집으로 껑충껑충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주인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문제를 풀었느냐. 예, 잿빛풀이 자라는 언덕은 바로 주인어른 머리이고 기둥이 길고 짧은 검은 성은 머리에 쓴 탄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금빛 나는 보석은 상투 위에 꽂은 동곳이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놀라면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거 참 영리한 두꺼비로 내 딸에게는 안된 일이지만 약속은 약속이니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약속대로 셋째 딸을 두꺼비에게 시집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두꺼비가 장가가던 날 재주를 한번 홀딱 넘으니 그만 인물이 환한 총각이 되었대요. 그러니 주인 영감도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 후로 셋째 딸과 두꺼비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냄새 값 소리 값 옛날에 가난뱅이와 부자가 앞 뒷집에 살았습니다. 가난뱅이는 왜 가난한 거 하니 재물이 될 만한 것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남을 줘서 그렇습니다. 쌀이 생기면 양식 없는 사람에게 주고 옷이 생기면 옷이 없는 사람에게 주었지요. 부자는 왜 부자인가 하면 남의 것이든 자기 것이든 무엇이든지 한 번 들어온 것은 내놓 지를 안아서 그렇습니다. 이웃집에서 빌린 연장도 안 내놓고 구워 쓴 돈도 값지를 안 왔지요. 심지어 남의 집 닭도 모의를 찾았다 그 집으로 들어갔다 하면 다시는 못 나왔습니다. 제 집에 들어온 건 다 제 것이라고 우기고 안내 보냈습니다. 어느 날 가난뱅이가 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부잣집에서 생선 굽는 냄새가 술술 풍겼습니다. 그 냄새가 어찌나 구수한지 저절로 침이 꼴깍 넘어갔어요. 그 냄새 한 번 구수하군. 마침 양식이 모자라서 며칠 동안 끼니를 있느니 마느니 했더니 배가 몹시 고픈데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찌르니 배가 더 고파졌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또 멀건 죽으로 저녁을 때워야 할 텐데 반찬인들 먹다 남은 된장밖에 더 있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니 생선 굽는 냄새가 더 입맛에 당겼습니다. 에라 여기서 구수한 냄새라도 실컷 맡고 가야겠다. 가난뱅이는 부잣집 담벼락에 몸을 붙이고 서서 생선 굽는 냄새를 흠뻑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부자가 저녁 먹기 전에 바람이나 쐬려고 어슬렁어슬렁 대몬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보니 옆집 가난뱅이가 담벼락에 기대서서 눈을 지그시 감고 생선 굽는 냄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집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고 있잖아. 아무리 냄새지만 우리 집 냄새인데 그걸 공짜로 맡고 있다니. 부자가 다짜고짜 가난뱅이를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남의 집에서 나오는 냄새를 돈도 안 내고 공짜로 맡는 법이 어디 있소? 한창 고소한 냄새에 취해 있던 가난뱅이가 그만 눈이 둥그레 졌습니다. 아니 냄새 맡는데도 값을 지뤄야 한단 말이오? 그러니 부자는 더 기세가 등등해져서 고래고래 악을 썼지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소. 저 생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장에 가서 열량 주고 사온 것인데 당신이 냄새를 맡아도 반은 맡았을 테니 반값이라도 쳐줘야지 어서 단량을 내시오. 가난뱅이가 듣고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웃음밖에 안 나오거든요. 허허 내가 이날 이때까지 살아도 냄새 맡은 값을 달라는 경우는 처음 보았소. 그렇지만 값을 쳐달라니 줘야지요. 지금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내일까지 단량을 갖다 드리리다. 부자는 혹시 냄새 맡은 값을 떼어먹힐 까봐 몇 번이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돌림없이 내일까지요. 만약 나를 넘기면 이자까지 물어야 하오. 그래서 가난뱅이는 때아닌 빚을 짓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지요. 돌아와서도 그저 기가 막혀 허허 그거 참 하며 가만히 있으니 아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글쎄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겠네 하고 낱낱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내도 기가 막혀 입만 딱 벌리고 넉넉한 사람처럼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때 일곱살난 아들 막둥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생각하더니 그래서 냄새 맡은 값을 주기로 하셨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니 막무가내로 단량을 내라는 걸 내일모레 너희 할아버지 제사장 보려고 남겨둔 단량이 있기는 하다만 그걸 줘버리면 제사는 뭘로 지내니? 그러니 막둥이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손뼉을 쳤습니다. 좋은 수가 있어요. 아버지 제게 맡겨주세요. 이 녀석아 니가 무슨 좋은 수를 내? 글쎄 두고 보시라니까요. 너 행여 그 돈을 안 줄 생각은 말하라. 사람이 한 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걱정 마세요.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고 할아버지 제사는 제사대로 탈없이 지내는 수가 있어요. 어허 그 놈 참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막둥이가 돈 단량을 가지고 부자집으로 갔습니다. 갈 때 마을 사람들을 여러 불러서 함께 갔어요. 여기 냄새 맡은 거 가지고 왔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니 부자가 얼른 나와서 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둥이는 돈을 주지는 않고 손에 넣은 채 아래위로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그러니 엽전 소리가 짤강짤강 나지 않겠어요. 한참 동안 그렇게 흔들고 나서 돈 소리 잘 들으셨지요? 이제 갑니다. 하는 겁니다. 부자가 화를 버럭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돈을 가지고 왔으면 냉큼 내놓지 않고 그게 무슨 짓이냐? 그러니까 막둥이가 생글생글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맛을 보기는 커녕 구경도 못하고 냄새만 맡은 생선값이니 그 값도 소리로만 쳐드리는 게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듣고 보니 그럴 듯한 말이었습니다. 따라온 사람들이 모두 그래 그 말이 옳지 하니 부자인들 별 수 없었어요. 입맛만 쩍쩍 다시다가 들어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대사를 잘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바위가 된 토끼 아득히 멀고 먼 옛날 하늘나라에 선녀와 신선들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선녀가 금강산에 내려가 구슬같이 맑은 물로 목욕을 하고 돌아왔어요. 선녀는 다른 선녀들에게 침이 마르도록 금강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울까? 금강산은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야. 맞아 금강산만큼 아름다운 곳은 어디에도 없을 거야. 금강산에 가본 선녀들이 너도 나도 맞장구를 쳤어요. 그런데 신선들은 펄쩍 뛰며 야단이었습니다. 절닭선이 없는 선녀들 같으니라고 그깟 금강산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늘나라보다 아름다운 데가 우주 어디엔들 있겠어? 선녀들도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거야 아름다운 거지 하늘나라가 더 아름답다고 오기면 뭘 해? 신선들은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었나 봐 뭐야? 우리 눈이 멀었다고? 금강산 때문에 선녀들과 신선들 사이에 입씨름이 벌어졌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금강산이다. 아니다. 하늘나라다. 이러면서 사흘낮 사흘밤동안 쉬지 않고 입씨름을 버렸지요. 하늘나라 토끼가 자다가 시끄러워 벌떡 일어났어요. 선녀님 신선님들 이러쿵저러쿵 따지기만 해서 언제 판가름이 나겠어요? 내가 금강산을 보고 와서 판가름을 내는 게 어떻겠어요? 그래 그래 토끼라면 공평하게 판가름을 내줄 거야. 선녀와 신선들은 토끼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토끼는 하늘나라에서 물을 길어올릴 때 쓰는 두레박을 타고 금강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토끼가 맨 처음 내린 곳은 오랜 세월 동안 물에 씻기고 씻긴 너럭 바위 였어요. 토끼는 너럭 바위가 하도 매끈해서 그 위에 누워도 보고 깡충깡충 뛰어도 보고 뒹굴어도 보고 춤도 추워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었어요. 토끼는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야 이렇게 맑을 줄이야. 토끼는 금강산 물을 마셔도 보고 낯을 씻어보고 발을 담가보기도 했지요. 유리알처럼 맑은 물에서는 일곱빛깔 송어와 버들지가 토끼를 반기듯 꼬리를 치며 물을 차고 마구 뛰어올랐습니다. 물고기가 뛰어오를 때 생긴 물방울이 구슬인 줄 알고 토끼는 앞발로 움켜지려고 까지 했어요. 토끼는 골짜기에서 나와 높은 봉우리에 올라갔습니다. 아래를 굽어보니 온산이 넋을 잃을 만큼 아름다웠지요. 아 온세상 아름다움을 여기 다 모아놓았구나. 그림을 그린 듯 아름다운 봉우리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우뚝우뚝 솟아있는 잘생긴 바위들은 또 어떻고요. 우거진 나무숲에서는 새들이 맑은 목소리로 지적이지요. 향기로운 꽃내음은 온산에 가득하지요. 사냥이며 노루 사슴 같은 산 짐승들은 제 세상을 만난 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마냥 즐겁기만 했습니다. 정신없이 금강산을 구경하던 토끼는 문득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쌀이풀과 칙이파리를 뜯어 입에 넣었어요. 꿀맛이네. 얼마나 맛있는지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습니다. 배불리 풀을 뜯어먹은 토끼는 웃고 춤추고 돌아다니며 산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벌써 여러 날이 지났어요. 토끼는 금강산에 취해서 하늘나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느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놈 토끼야 올라올 날짜가 되었는데 무엇하고 있느냐 당장 하늘나라로 올라오너라. 그때서야 토끼는 자기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늘에서 토끼를 태우고 갈 두레박이 내려왔어요. 하지만 토끼는 하늘나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에게 빌었지요. 하느님 저를 그냥 여기에 살게 해주세요. 이 말을 듣고 단단히 화가 난 하느님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당장 두레박을 타고 올라오지 않으면 금벌을 주겠다. 이 말을 듣고도 토끼는 두레박에 오르기는커녕 하느님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하느님 하늘나라보다 금강산이 더 좋은데 제가 왜 올라가야 하나요? 어허 토끼 저놈이 금강산 넋을 다 빼앗겼구나. 하느님은 마지막으로 토끼를 타일렀어요. 토끼야 그러지 말고 어서 올라오거라. 싫어요. 하느님은 이제 아무도 못 말릴 만큼 성이 났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를 토끼도 아니고 거북이도 아닌 이상한 동물로 만들어버릴 테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금강산을 떠나지 않겠어요. 토끼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천둥번개가 치더니 주먹같은 우박이 쏟아졌어요. 우박은 토끼를 사정없이 두들겼습니다. 토끼는 그래도 하늘나라로 올라가겠다는 말을 안하고 견뎠습니다. 이를 악물고 견디던 토끼는 점점 바위로 굳어갔습니다. 바위가 된 토끼는 하느님이 말한대로 토끼도 거북이도 아닌 이상한 짐승 모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 금강산에 가면 지금도 그 토끼 바위를 볼 수가 있답니다. 판 영감과 토끼 옛날 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에 한 영감이 살았습니다. 영감은 뒷산 기슬계에 밭을 일구어 팥을 심었어요. 담비 맞고 햇볕 받으며 잘 자라 어느새 가지마다 팥이 다닥다닥 맺혔습니다. 그런데 뒷산 톳갱이들이 내려와서 팥을 다 따먹었어요. 늙은 톳갱이 젊은 톳갱이 새끼 톳갱이 할 것 없이 톳갱이란 톳갱이는 모두 내려와서 아까운 팥을 다 따먹었지요. 톳갱이 이놈들 내 팥 다 따먹지 마라. 영감은 두 팔을 벌리고 톳갱이를 잡으러 뛰어 갔습니다. 톳갱이들은 화들짝 놀라 팥 영감 온다 하면서 뒷산으로 꼴딱 숨어버렸습니다. 영감은 톳갱이들이 오나 안오나 오래오래 지키다가 집으로 갔지요. 그런데 톳갱이들이 팥을 다 따먹을까봐 걱정이 돼서 살 수가 있어야지요. 영감이 밥도 못 먹고 똥도 못 노다가 도로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톳갱이들이 또 야금야금 팥을 따먹고 있었습니다. 영감은 손을 휘휘 내져우며 밭으로 쫓겨 갔지요. 그러니까 톳갱이들은 또 팥 영감 온다 하면서 뒷산으로 꼴딱 숨어버렸습니다. 영감이 가면 톳갱이들은 내려오고 영감이 오면 톳갱이들은 꼴딱 숨고 하루종일 숨바꼭질 이었습니다. 안되겠어. 요 톳갱이놈들 혼찌검을 내줘야지. 약이 오른 영감은 기다란 작대기를 내두르며 팥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톳갱이들은 팥 영감이 작대기 들고 온다 하면서 산으로 내빼버렸어요. 쫓아다니기만 해서는 안되겠어. 아예 이놈들을 잡아야지. 영감은 눈에다 대추알을 받고 코에다 대추알을 받고 입에다 곶감을 물고 팥밭 한가운데 죽은 척 들어누어 있었습니다. 톳갱이들이 팥 따먹으러 와보니 팥 영감이 벌렁 나자빠져 있었지요. 팥 영감이 죽었네 양지 쪽에 묻어두자. 톳갱이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영감을 떠매고 갔습니다. 팥 영감 죽었네 톳갱이들이 구슬픈 상여 소리를 매기면서 골짜기를 건너고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영감은 톳갱이들이 떠매고 가라고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었지요. 그러다가 이놈들 하며 후다닥 일어나니 톳갱이들이 놀라 뒤로 자빠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영감은 톳갱이를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어요. 그런데 다 놓치고 겨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영감은 그 톳갱이 귀를 꽉 붙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놈을 푹 삶아 먹어야지. 영감은 가마솥에 물을 가득 붓고 톳갱이를 집어 넣었습니다. 이제 아궁이에 불만 떼면 되는데 불씨가 없었어요. 영감은 이웃집으로 불씨를 얻으러 갔지요. 그 사이에 톳갱이는 가마솥 뚜껑을 열고 폴짝 뛰어 나왔습니다. 살금살금 부엌에서 나와 깡충깡충 도망을 치는데 영감이 불쑥 들어오는 겁니다. 이놈 어딜 도망가려고 톳갱이는 얼른 장독대로 뛰어 올랐어요. 그러자 영감이 돌멩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톳갱이가 살짝 피하는 바람에 장항아리만 와장창 깨졌지요. 장항아리에선 장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영감이 주먹을 불끈 쥐고 톳갱이를 쫓아갔습니다. 톳갱이는 울타리를 타 넘으려다가 그만 뒷다리가 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감이 쫓아와서 톳갱이 뒷다리를 꽉 붙잡았지요. 요 톳갱이놈 어딜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톳갱이가 낄낄거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감 내 뒷다리는 안 잡고 어째서 울타리 나무를 잡고 있어 영감은 어 그런가 하면서 톳갱이 뒷다리를 놓고 울타리 나무를 꽉 붙들었지요. 그러자 톳갱이란 놈이 톳갱이 여기 간다 톳갱이 여기 가 하면서 멀리 멀리 달아 났답니다. 황새의 붉은 상처 멀고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설에 까치가 높은 소나무 위에 둥지를 지었습니다. 까치는 둥지에 새끼 다섯 마리를 다아 오손도손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여우가 어슬렁 어슬렁 지나가다가 까치 둥지를 보았어요. 순간 여우의 두 눈이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여우는 군침을 흘리며 까치에게 말했어요. 오늘따라 너무너무 배가 고프구나. 까치야 내 새끼 한 마리만 밑으로 던져다오. 여우의 말에 까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간사한 여우야 귀여운 내 새끼를 달라고 그렇게는 못한다. 그러자 여우는 코를 실루기며 협박했습니다. 고집 피우다가 큰 코 다치기 전에 내 말을 듣는 게 좋을걸. 내가 나무 위로 올라가면 다섯 마리가 다 없어질 텐데. 까치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새끼 다섯을 다 잃느니 한 마리만 던져주는 게 낫겠구나. 불쌍한 내 새끼야 정말 미안하다. 까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새끼 한 마리를 여우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고맙다. 잘 먹겠다. 여우는 까치 새끼 한 마리를 물고는 꼬리를 흔들며 사라졌지요. 그런데 이탠날이 되자 여우가 또 슬렁슬렁 나타났습니다. 입가에 음용한 웃음을 흘리면서 말이에요. 까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우가 또 나타날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까치야 어제는 정말 고마웠다. 오늘도 한 마리만 다오. 까치는 남은 새끼들을 모두 잃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끼 한 마리를 여우에게 주었어요. 새끼 두 마리를 잃은 까치는 기가 막혔지요. 저 간사한 여우가 내일 내일 또 오면 어떻게 하지.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들. 까치가 슬피 울고 있을 때 였습니다. 황새 한 마리가 헐헐 날아오더니 까치에게 말을 걸었어요. 까치야 왜 그리 서럽게 오니. 글쎄 여우란 놈이 날마다 나타나 내 귀여운 새끼를. 까치의 말을 다 듣고 난 황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그런 슬픈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일이 그렇게 된 건 못된 여우 탓도 있지만 네가 미련한 탓이 더 크다. 잘 생각해보렴. 여우가 어떻게 나무 위로 오른단 말이냐. 여우는 이렇게 높은 나무에 절대 오르지 못한단다. 그게 정말이에요? 황새의 말을 듣고 난 까치는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이니 어쩔 수가 없었지요. 다음날이 되자 또다시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여우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노래하듯 말했어요. 까치야 까치야 새끼 한 마리만 주겠니? 배가 고파 못살겠다. 하지만 까치는 겁먹지 않고 큰소리로 맞섰습니다. 내 귀여운 새끼를 두 마리나 잡아먹고도 또 달라고? 어린 반푸너치도 없다. 당장 가라. 갑자기 변한 까치의 태도에 여우는 당황했지만 짐짓 호통치며 까치를 겁주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건방지구나. 내 당장 올라가서 너희를 모두 잡아먹겠다. 그러자 까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와 봐. 여우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났음을 깨닫고 까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무에 못 오른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었지? 왜 궁금하니? 황새 아저씨가 가르쳐주었다. 여우는 얼굴이 잔뜩 부어서 입가를 실룩 거렸습니다. 오늘은 그만 가야겠군. 여우는 꼬리를 감추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튿날 여우는 황새를 겨우 만났어요. 여우는 음흉한 속마음을 감추고 공손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황새님 마침 잘 만났습니다. 오늘 저희 집에서 작은 잔치가 있는데 꼭 모시고 싶습니다. 황새는 갑작스러운 여우의 친절이 이상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침 심심하던 터라 여우가 사는 굴로 따라갔지요. 뭐 별일이야 있으려고 하지만 여우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눈초리를 무섭게 치켜올리고 황새를 노려보았지요. 내가 까치 새끼를 잡아먹든 말든 황새 네가 웬 참견이야? 왜 내 일을 방해하는 거냐? 까치 대신 이제는 내 녀석이 내 밥이 되어야 겠다. 황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굴속만 아니면 훌쩍 날아오르면 될 텐데 그럴 수도 없었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 위험에 빠진 황새는 골똘히 궁리를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마침 밖에서 바람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거다. 황새의 머릿속에 좋은 수가 떠올랐습니다. 잡아먹을 테면 잡아먹어라. 나를 먹기 전에 네가 먼저 포수의 총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뜻밖의 말에 여우의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갑자기 포수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자 황새는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밖에서 나는 저 소리가 네 귀에는 안 들리느냐? 엊그제 나라에서 간사스러운 여우를 잡으라는 명이 떨어졌다더니 이제야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는 모양이다. 여우가 귀를 게울여 보니 과연 밖에 시끄러웠습니다. 금방이라도 사람들이 몰려와 자기를 잡아갈 것 같았지요. 다급해진 여우는 허둥지둥 숨을 꽃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좁은 굴 속에 숨을 꽃이 어디 있겠어요? 사정이 이렇게 되자 여우는 황새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아이고 황새님 황새님의 그 큰 날개 속에 제발 저를 감추어 주십시오. 황새에게 굽신거리는 여우의 얼굴에는 비굴한 웃음이 가득 했습니다. 뭐라고? 황새는 여우한테서 한 발짝 물러섰어요. 황새님 제발 부탁이니 저를 숨겨주세요. 겁을 집어먹은 여우는 황새 꽁무니에 매달리며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황새는 여우를 밀쳐내고는 재빨리 굴을 벗어나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랐지요. 그런데 황새가 막 날아오르는 순간 여우에게 그만 발꿈치를 몰리고 말았습니다. 황새는 지혜를 발휘해 아슬아슬한 순간에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그 뒤부터 발꿈치에 붉은 상처가 남게 되었답니다. 용감한 신부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어떤 부부가 정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몹시 더운 어느 여름날 이었어요. 아내는 설거지를 마치고 집앞에 있는 밭에 나가 김을 메고 남편은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려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쯤에 오른 남편은 지게를 작대기로 받쳐놓고 낫으로 풀을 열심히 베고 있었지요.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꼬독 꼬독 아니 저건 장끼가 아니야? 갑자기 장끼 한 마리가 푸드덕 거리며 하늘 높이 올라가더니 다시 아래로 곤두박지를 쳤어요. 이상하네 적공이 왜 저러지? 남편은 장끼가 떨어진 잔솔밭 쪽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 갔습니다. 아니 저런 남편은 머리카락이 곤두서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엄청나게 큰 고렁이가 떠리를 튼 채 머리를 고추 세우고 있었습니다. 고렁이는 큰 입을 딱 벌리고 날름 날름 빨간 혓바닥을 내밀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집 근처에서 참새나 쥐를 잡아먹고 살던 구렁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기슬게 살면서 토끼와 꽁을 잡아먹었던 겁니다. 구렁이는 어미 까투리가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냄새를 맡고 나온 것이 분명했어요. 며칠만 지나면 새끼 꽁이 알을 깨고 나와 재롱을 부릴 텐데 남편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잔뜩 겁먹은 남편은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았지요. 자세히 보니 알을 품고 있는 까투리를 지키기 위해 장끼가 큰 고렁이와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장끼는 까투리 쪽을 막고서 고렁이의 등을 발로 차더니 불의로 있는 힘을 다해 쪼아댔습니다. 동시에 고렁이가 입을 딱 벌리면서 달려들었어요. 순간 장끼는 재빨리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쏜살같이 아래로 내려와 고렁이의 등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장끼는 있는 힘을 다해 싸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끼가 걱정이 된 남편은 살금살금 숨을 죽이며 잔솔밭 쪽으로 깊숙이 다가갔지요. 잔솔밭에는 조금 전까지 장끼와 싸우던 큰 고렁이는 온데간데 없고 장끼만 땅에 떨어져 죽어 있었습니다. 안됐군 죽은 장끼를 이대로 두면 분명 구렁이 먹이가 되고 말 거야. 차라리 내가 가져다가 몸이 약한 아내에게 고와주는 게 낫겠어. 남편은 죽은 장끼를 지게에 숨기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일찍 왔어요? 밭일을 하던 아내가 점심때가 되어 집에 와보니 나무를 하러 갔던 남편이 벌써 돌아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게를 마당에 내려놓고 아내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럴 일이 있었소. 방에 들어가서 자세히 말하리다. 그럼 점심상 차릴게요. 아내는 이렇게 말하면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나무집 속에서 장기를 꺼내들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내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아니 웬 꿩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손에 들린 장기를 보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것이 다 복이 아니겠소? 혹시 포수가 놓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럼 당신이 잡은 거예요? 그렇고 말고 떡갈나무 아래 숨어있는 놈을 용쾌 잡아왔지. 고령이와 싸우다 죽은 것이라고 하면 아내가 놀랄까봐 남편은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이걸 고아서 당신이 먹으면 보약이 될 거요. 그러니 당신이 고아 먹도록 하오. 남편은 기쁜 마음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먹어야지요. 나보다 당신이 더 고생 하는데. 아니요. 당신 몸이 더 허약하니까 당신이 약으로 먹는 것이 좋겠소. 부부는 서로 먹으라며 양보를 했습니다. 그럼 누가 먹든지 일단 고아놓고 봅시다. 알았어요. 아내는 이렇게 말한 뒤 요리할 준비를 서둘렀어요. 우선 가마솥에 물을 부은 다음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편은 꿩을 깨끗이 손질해 놓았지요. 여보 도라지를 함께 넣는 건 어떻겠소? 좋지요. 아내가 좋다고 하자 남편은 부엌 한쪽에 놓아둔 도라지를 몇 개 꺼내어 껍질을 곱게 벗겼습니다. 그런 다음 손질해 놓은 꿩과 함께 도라지를 가마솥에 넣었어요. 얼마 뒤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꿩고기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가마솥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요. 시간이 한참 지나자 꿩고기가 푹 고아져 구수한 냄새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이쯤이면 다 고아졌을 거라고 생각한 아내가 가마솥 뚜껑을 열자 과연 먹음직스러운 꿩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건 남편에게 드려야 해. 아내가 꿩 요리를 뚝배기에 가득 담아 남편 앞에 놓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을 좀 봐요. 뼈약 뼈달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소. 더운데 김매느라고 애썼으니 이건 당신이 먹어야 해요. 이렇게 남편 먼저 아내 먼저 하며 양보하다가 할 수 없이 똑같이 나눠 먹기로 했습니다. 부부는 꽁보리밥과 함께 꽁고기를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맛이 아주 고소했습니다. 산에 있는 여러가지 약초를 먹고 자란 꽁이어서 그런지 꽁고기를 먹고 난 뒤부터 부부는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사실 부부는 결혼한지 몇 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아기가 없어서 은근히 걱정을 나던 중 이었어요. 길가에 돌부처가 하나 있는데 남편은 나무를 하러 갈 때면 항상 돌부처에게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돌부처님 저희 부부에게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갖게 해주십시오. 아내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새벽마다 맑은 물을 떠놓고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신령님께 빌었어요. 신령님 제발 아기를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기를 갖기 위해 서로 노력해왔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껌고기도 먹게 된 거고요. 부부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걸까요? 마침내 부부는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바뀌고 이듬해 봄이 되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나무를 하고 돌아왔는데 아내는 보이지 않고 방 안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히 가난하게 울음소리였어요. 아니 벌써 아기를 낳았나? 남편은 너무 기뻐서 지게를 마당 한복판에 얼른 내려놓고 허겁지겁 방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남편은 방문을 살그머니 열었지요. 그러자 누워있는 아내 곁에서 가난 아기가 손을 꼼지락 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혼자 아기 낳느라고 수고가 많았구려. 남편은 아내를 격려한 뒤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쌀밥과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참으로 귀하게 얻은 자식이오. 우리 이 아이를 훌륭하게 잘 키웁시다. 사내아이오. 아들입니다. 이름을 뭐라고 하지요? 그럼 꿩덕이로 하면 어떻소? 꿩 덕분에 얻은 자식이니 말이오. 꿩덕이라 참 좋은 이름이네요. 그 후 꿩덕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남편은 아기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지요. 세월이 흘러 꿩덕이가 태어난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꿩덕아 예 꿩덕이는 어느새 말귀도 잘 알아듣고 나이에 비해 똑똑하게 말도 잘했어요. 남편은 오늘도 뒷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고 아내는 밭에 나가 콩밭 고랑에서 부지런히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꿩덕이가 빈집에서 혼자 흑장난을 하며 재미있게 놀고 있을 때 되었어요. 예 꿩덕아 니가 벌써 다섯 살이 되었구나. 꿩덕이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 소리나는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떠리를 튼 채 꿩덕이를 쳐다보고 있었지요. 꿩덕이에게 말을 건 것은 바로 구렁이였습니다. 그러나 꿩덕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 없이 구렁이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내가 꿩덕이다. 왜 그러느냐. 오늘 당장 너를 잡아먹고 싶지만 네가 장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장가 되는 날 저녁에 다시 올 테니 그리 알고 있어라. 구렁이가 능글맞은 태도로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너의 모기가 되어야 하지? 내가 먹을 꿩을 니 부모들이 먹고 니가 태어났으니 너는 당연히 내 먹이가 되어야지. 구렁이는 이 말을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꿩덕이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구렁이가 왔다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이 흘러 어느덧 꿩덕이가 열여섯 살이 되었어요. 꿩덕이는 마침내 건넌마을에 사는 어여쁜 아가씨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꿩덕이는 조랑마를 타고 아가씨 집으로 가서 간소하게 홀례를 치렀습니다. 그날 저녁 결혼한 첫날 밤인데도 꿩덕이는 걱정스런 얼굴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신랑인 꿩덕이의 행동이 아무래도 이상했지요? 서방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꿩덕이는 그제야 신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차마 오늘 밤에 구렁이에게 잡아먹힐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아니요 어서 먼저 자구려 나는 잠이 오지 않아서 조금 더 있다 자겠소. 그러나 신부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무슨 걱정인지 제게 말씀해 보세요. 잠시 잠시 뜸을 들이던 꿩덕이는 더 이상 숨기고 있을 수는 없어서 다섯 살 때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 구렁이의 말대로라면 오늘 밤 나는 구렁이의 먹이가 될 것이오.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꿩덕이의 말을 다 듣고 난 신부는 한동안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곧 이렇게 말했지요. 서방님께서는 앞으로 큰일을 하실 뿐입니다. 차라리 제가 구렁이 먹이가 될 테니 아무 염려 마세요. 아니요 구렁이에게 미움을 산 것은 우리 부모님인데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오. 아니에요 제게 맡기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신랑이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신부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꿩덕이도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어요. 신부는 구렁이를 물리칠 방법을 생각해 보았지요. 그러다가 구렁이를 속일 수 있는 좋은 꾀가 떠올랐습니다. 신부가 신랑으로 변장을 하는 것이지요. 신부가 꿩덕이에게 이 방법을 말하자 꿩덕이가 걱정이 되어 말했습니다. 과연 구렁이가 속겠소? 서방님 걱정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신부는 곧 꿩덕이와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에 앉아 구렁이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밤이 깊어지자 이윽고 꿩덕이를 부르는 소리가 방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꿩덕아 어서 나오너라. 신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밖으로 나갔어요. 자 내가 꿩덕이다 어쩔테냐. 구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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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혀를 널렁거리다가 뭔가를 눈치챈 듯 고개를 가로자 얻습니다. 넌 꿩덕이가 아니야 어서 꿩덕이를 나오라고 해. 순간 신부는 구렁이가 자신이 신랑으로 변장한 것을 알아차리자 움찔하며 주춤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더욱더 몰러서지 않겠다는 기세로 말했지요. 그렇게는 못한다. 그분은 이제 나의 서방님이시다. 그분을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자 어서 나를 잡아먹거라. 구렁이는 다시 고개를 가로 졌습니다. 너 말고 꿩덕이를 데려오너라. 그럴 수 없다. 너는 먹이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아니 너는 나의 먹이가 아니다. 어서 꿩덕이를 나오라고 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쳐들어갈 거다. 안된다. 내가 서방님 대신 왔으니 어서 나를 잡아먹어라. 신부도 물러서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뜬 채 구렁이 턱 밑까지 다가가서 다그쳤어요. 그러자 구렁이는 그만 얼떨거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오늘은 그냥 돌아가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 안돼 다음에 또 올 것이라면 오늘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 자 오늘 결판을 내자. 그래도 신부가 거침없이 말하자 구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너에게 내 보물을 하나 주지. 그러고 나서 구렁이는 칵 하고 소리를 내더니 금방 노란 구슬 하나를 토해냈습니다. 구렁이의 속셈을 모르는 신부는 다짜고짜 물었어요. 이 구슬은 무엇에 쓰는 것이냐. 그건 돈 나와라 하면 돈이 나오고 금 나와라 하면 금이 나오는 구슬이다. 구렁이는 이 정도면 신부가 물러설 것으로 여겼습니다. 흥 겨우 이런 것으로 내가 물러설 줄 아느냐. 어림없는 소리 말아. 누가 죽든 오늘 밤에 결판을 내자. 신부가 다시 구렁이를 을러댔습니다. 그럼 구슬 한 개를 더 주겠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구렁이가 칵칵 하며 두 번 소리를 내고 파란 구슬 한 개를 토했습니다. 이건 또 무엇이냐. 이 구슬은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나오게 할 수 있는 구슬이다. 네가 나를 우습게 보았구나. 이런 것으로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어서 결판을 내자. 신부가 계속 구렁이를 윽박 질렀지요. 그럼 남은 것을 마저 주겠다. 이번에는 구렁이가 칵칵칵 세 번 소리를 내더니 빨간 구슬 한 개를 토해냈습니다. 이건 또 무엇에 쓰는 구슬이냐. 그건 절대로 말해줄 수 없다. 그렇다면 할 수 없다. 너 죽고 나 죽는 수밖에. 신부가 물러서지 않자 구렁이는 하는 수 없이 말했지요. 그건 아무나 죽으라고 하면 죽는 구슬이다. 구렁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부가 외쳤습니다. 그럼 너부터 죽어라. 신부가 외치자 신기하게도 그 큰 구렁이가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더니 힘없이 픽 쓰러져 죽었습니다. 서방님 이리 와보세요. 구렁이가 죽었어요. 신부는 헛간에 숨어있는 신랑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구렁이가 죽었더니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부인 다치지 않았소? 신랑은 신부가 부르는 소리에 허겁지겁 달려나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귀중한 구슬 보물까지 얻었답니다. 신부는 구렁이가 죽게 된 사정을 신랑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고맙소. 정말 장하시오. 이렇게 구렁이를 물리친 용감한 신부는 꽝덕이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고맙다는 인사 옛날 일본의 추운 북쪽 지방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토시오는 친구와 함께 유령이 나온다고 소문난 어느 한적한 신사 근처에 앉아 내기 장기를 두었습니다. 내기에서 지는 사람이 벌을 받는 게 어때? 지는 사람이 한밤중에 신사에 들어가는 걸로? 신사는 일본의 민간 종교인 신도의 사원입니다. 친구가 장기를 두며 말했어요. 토시오는 안타깝게도 친구에게 맞설 만큼 용감하지 못해서 내키지 않았지만 그러자고 했습니다. 달빛 달에 내내 최선을 다했지만 토시오는 결국 지고 말았어요. 토시오는 깜깜한 신사 한 번 친구 얼굴 한 번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신사 안으로 들어가시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잖아. 친구가 재촉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 토시오가 말했어요. 그래도 가야겠지. 토시오는 어찌 된 일인지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토시오는 신사 입구까지 천천히 걸어갔어요. 나를 데려가줘요. 나를 데려가줘요. 갑자기 신사 안쪽 깊은 곳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토시오는 깜짝 놀라 걸음을 뚝 멈추었지요. 누구지? 토시오는 턱을 덜덜 떨었습니다. 그러고는 집이 있는 오른쪽 방향으로 뛰쳐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친구하고 한 약속이 떠올라 다시 첫 번째 문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나를 데려가줘요. 나를 데려가줘요. 토시오가 두 번째 문에 다다랐을 때 흐느끼는 소리는 아까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토시오는 다시 걸음을 멈추었어요. 달아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천천히 걸어가 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토시오는 두 번째 문으로 걸어들어가 발을 내딛었습니다. 나를 데려가줘요. 나를 데려가줘요. 흐느끼는 소리가 매우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 소리는 절에 있는 큰 나무 꼭대기에서 들려왔습니다. 토시오는 걸음을 멈추고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용감해지려고 애썼지요. 토시오는 부들부들 떨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에 멈추어 섰습니다. 어쩌면 유령이 아닐지도 몰라. 토시오는 자신을 타일러지요. 사람이 나무에 걸려 넘어진 것일 수도 있어. 그래 괜찮을 거야. 토시오는 나무 위에 매우 천천히 기어 올라 갔습니다. 나를 데려가줘요. 나를 데려가줘요. 목소리는 바로 토시오의 위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좋아요. 내 등에 올라타세요. 토시오는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두려움에 덜덜덜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소리도 없었습니다. 도망치기 전에 얼른 올라타세요. 토시오는 약간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큼직한 무언가가 그의 등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토시오는 비명을 지르며 달리고 달리고 또 달려 금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있었어요. 토시오는 냉큼 대문을 밀고 들어가 등에 붙어있는 그 무언가를 털어내려고 애썼지요. 제발 내려주세요. 토시오는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욱더 달라붙었어요. 두려움에 지친 나머지 토시오는 이불 위로 풀썩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토시오는 등 뒤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편 귀퉁이에 닿은 듯한 소리도 들었지요. 하지만 토시오는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두 눈을 질끈감은 토시오는 머리를 노비 이불 아래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밤을 잊으려고 했어요. 이윽고 토시오는 겨우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토시오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전히 방안 귀퉁이 놓여있을 무언가를 두려워 하면서 방을 빠져나가려고 까치발로 조심조심 걸었어요. 토시오는 차를 우려내고 있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절대로 방에 들어가지 말아요. 거기에 끔찍한 게 있어요. 토시오는 간밤에 신사에서 벌어졌던 일을 아내에게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보 당신은 그걸 업어줄 만큼 용기도 있었고 친절했잖아요. 더구나 그건 당신을 해치지도 않았고요. 토시오는 아내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일을 위해 한 번 더 아내에게 주의를 주며 일을 하러 나갔어요. 아무래도 그이가 악몽을 꾼 것 같아 분명히 아무것도 없을 거야. 한 번 가봐야겠어. 토시오의 아내는 빗자루를 집어들고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귀퉁이 쪽으로 살금살금 기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크고 무서운 그 무엇도 전혀 없었지요. 부드러운 햇살 아래에서 유령 손님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토시오 아내의 눈에 방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띄었습니다. 놀라서 두 눈을 비비고 바라봤더니 바로 금화 였습니다. 수많은 금화들이 방 안 여기저기에 흩어져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금화들은 어젯밤 손님이 토시오에게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로 남겨놓은 것이랍니다. 저승의 곡간 어떤 마을에 박서방과 이서방이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나이는 엇빛을 탔지만 성질은 아주 딴판 이었어요. 박서방은 부자였는데 워낙 구두새라 제 것이라면 돌멩이도 남에게 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 누가 박서방을 좋아하겠어요? 아주 발길을 딱 끊고 아무도 오가지 않았지요. 이와는 달리 이서방은 가난하지만 뭐든 남 주기를 좋아했습니다. 누가 먹을 것이 없으면 자신이 먹으려던 곡식을 나누어주고 누가 옷이 없어 덜덜 떨면 자신이 입던 옷도 내주었습니다. 이러니 마을 사람들이 이서방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이서방을 따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박서방은 배 터지게 저녁을 먹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박서방을 흔들어 깨웠어요. 이보게 일어나시게 저승 갈 시간이네. 박서방이 화들짝 놀라 깨보니 시커먼 옷을 입은 저승사자 둘이 떡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저승이라니요? 이서방 내 꿔준 쌀도 아직 못 받았고 나중에 입으려고 둔 비단옷도 아직 못 입었고 금고에 모아둔 돈도 아직 못 썼는데요? 박서방은 두 저승사자가 잡은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되나요? 두고 갈 돈 생각에 발이 안 떨어져도 저승사자를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 앞에 꼬러 앉았는데 염라대왕이 보더니 아직 올 때도 아닌 사람을 왜 데려왔느냐며 당장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서방이 이승으로 돌아오려는데 저승사자들이 길을 막아서면서 이승으로 가려면 길삭스를 내라고 했습니다. 아니 길삭 심어 꼬자 자다 끌려왔는데 제가 가진 돈이 어디 있습니까? 박서방이 놀라서 말을 하자 저승사자들이 미안한지 실실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건 걱정 말게 저승에 있는 잔해 곳간에서 돈을 좀 쓰면 되니까 박서방은 자신의 곳간이 있다는 말에 화색이 돌며 반가워 했습니다. 저승사자를 따라가니 신기하게 생긴 곳간들이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간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떤 곳간은 손바닥보다도 작았어요. 박서방의 곳간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고 볼품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달랑 집 함단만 놓여 있었지요. 나 참 자네는 이승에서 어지간히 못되게 굴었구먼. 젖은 곳간은 남에게 베푼대로 쌓이는데 이렇게 지 판단만 있으니 말이야. 그래도 지 판단은 누군가에게 주었나 보군. 박서방은 누구에게 지 판단을 주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언젠가 이웃사람이 삼태기를 빌리러 왔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 직접 만들어쓰라고 지 판단을 던져준 적이 있거든요. 박서방은 살아서 남에게 베풀지 않았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지 못합니까? 아니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네. 자네 이웃에 사는 이서방의 곡간은 돈이 그득 그득하니 좀 빌리면 되네. 박서방과 저승사자는 이서방의 곡간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의리의리했지요. 돈이면 돈 곡식이면 곡식 옷이면 옷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그게 다 이승에서 이서방이 다른 사람에게 베푼 것들입니다. 하여튼 이서방 곡간에서 돈을 빌려 길삭스를 내고 박서방은 이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박서방이 집으로 돌아와 눈을 뜨니 자신이 병풍 뒤 관안에 누워있는 겁니다. 병풍 앞에서는 식구들이 아이고아이고 하며 울고 있고 박서방이 죽은 줄 알고 장례 치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박서방이 벌떡 일어나 병풍을 걷고 나오니 식구들이 놀라서 뒤로 넘어졌지요. 박서방은 식구들의 마음을 가라앉힌 뒤 저생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돈 300냥을 들고 이서방을 찾아갔어요. 자 이 돈을 받게나 이건 잔해 돈이네 무슨 돈이냐고 묻지는 말고 뜬금 뜬금 뜬금없는 박서방의 행동에 이서방은 얼떨떨한 얼굴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받나 받을 수 없네. 하지만 박서방이 하도 오기니까 마지못해 받았습니다. 알았네 자네 마음이 전 그렇다면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네. 역시 이서방다운 대답이었습니다. 이서방의 이 말에 박서방은 혀를 내둘렀어요. 그러고는 자신도 이서방처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박서방의 저승곳간도 조금씩 조금씩 채워나갔다고 합니다. 제주도 효녀 이야기 옛날 제주도 어느 마을에 가진 것이라곤 동량을 다 찌그러진 그릇밖에 없는 강이 영성이 서불 이라는 긴 이름의 남자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또 그 아랫마을에는 가진 것이라곤 숟가락밖에 없는 홍은 소천궁의 궁전 궁납이라는 긴 이름의 여자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흉년이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나물죽을 끓여 먹으며 간신히 살고 있으니 거지에게 줄 밥이 있을 리가 없었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윗마을에 가면 아랫마을이 풍년이라 하고 아랫마을에 가면 윗마을이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두 거지는 고픈 배를 넘겨지고 풍년이 들었다는 마을을 찾아 떠났어요. 그러니까 산의 거지는 아랫마을로 여자거지는 윗마을로 밥을 얻으러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두 거지는 두 마을의 중간쯤 되는 들판에서 딱 마주쳤어요.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으니 그 모습이 말이 아니었는데도 그만 첫눈에 두 사람은 반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반한 두 사람은 개울가에 물을 깨끗하게 씻은 동량 그릇에 떠놓고 홀레식을 올렸습니다. 축하해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어요. 그리고 산과 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나무를 모아 기둥을 세우고 집단을 덮어 움막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부터는 힘을 합쳐 품팔이라도 해봐요. 아직 이렇게 젊은데 설마 굶기야 하겠어요? 그럽시다.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거요. 남편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부는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찾아 나섰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더니 굶는 날 없이 밥은 먹고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예쁜 딸이 태어났지만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움막 속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입힐 옷도 없고 먹일 것도 없었습니다. 엄마도 잘 먹지 못해 그런지 젖도 나오질 않았어요. 아기는 배가 고프다고 힘없이 울기만 했지요. 내가 못나 저 자식을 굶기는 구나. 남편은 가슴을 치며 옷막 밖에 쭈그리고 앉아 울었습니다. 그걸 본 동네 사람들은 가슴이 아팠어요. 젊은 사람들이 살아보려 했었는데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아기가 너무 불쌍해요. 그 부부가 우리 농사일도 많이 도왔는데 저는 쌀을 내놓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쌀을 모아 은그릇에 죽을 쏘어 먹이며 딸 아이를 정성껏 키워주었습니다. 은그릇에 밥을 먹여 키웠다고 해서 부부는 이 아이를 은장하기라고 불렀어요. 은장하기가 아장아장 걸음을 뗄 무렵 이 부부는 또 딸을 낳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번에도 도와주었어요. 그렇지만 다들 먹고 살기에 바쁜데다 두 번째 아기이기도 해서 돕겠다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노그릇에 죽을 쑤어 아기를 키워주었어요. 그분은 노그릇에 죽을 먹여 키웠다고 해서 이 아기를 노짱아기라고 불렀습니다. 노짱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무렵 셋째 딸이 태어났어요. 동네 동네 사람들은 마지못해 도왔습니다. 셋째 딸에게는 나무바가지에 나물죽을 해다 먹여주었어요. 나무바가지에 나물죽을 먹여 키웠다고 해서 이 아기를 가문장 아기라고 불렀습니다. 셋째 딸이 태어난 뒤 부부는 다행히 운이 띄어서 하는 일마다 척척 풀리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운막집은 어느새 초가집으로 바뀌고 초가집은 잠깐 사이에 푸른 기와집이 되었지요. 외양간을 꽉 채운 소들이 음마음마 맛있게 여모를 먹고 새로 마련한 논에서는 꽉 찬 벼이삭들이 출렁거렸습니다. 일꾼들을 열어두고 살 정도로 살림이 넉넉해졌지요. 그러는 사이 딸들도 곱게 자랐습니다. 부부는 비단옷을 입은 세 딸을 보기만 해도 흐뭇했어요. 특히 막내딸인 가문장아기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날 정도로 똑똑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요. 부부는 거지로 힘들게 살던 시절은 까마득히 잊게 되었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봄날이었어요. 부부가 안방에 앉아 첫째 딸을 불러들였지요. 심심하기도 해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예쁜 은장아기야 너는 누구 덕분에 먹고 입고 사느냐? 하늘의 덕입니다. 땅의 덕입니다.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 덕이 가장 크지요. 옳거니 우리 은장아기 똑똑하기도 하지. 부부는 첫째 딸에게 은가락지를 주며 칭찬했습니다. 흐뭇해진 두 사람은 둘째 딸은 뭐라고 대답할까 궁금해졌어요. 우리 둘째 딸 노짱아기 예쁘기도 하지. 너는 누구 덕분에 먹고 입고 사느냐? 비단 치마를 펄럭이며 들어온 노짱아기는 다소곳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덕입니다. 땅의 덕입니다. 하지만 그중에 가장 큰 덕은 아버님 어머님 덕이 옵니다. 기특하기도 한 우린 노짱아기 부부는 흐뭇한 얼굴로 옷가락지를 선물로 주고 둘째 딸도 제 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셋째 딸도 불러 물어봅시다. 우리 딸들은 정말 여간 똑똑한 게 아니구려. 부부는 신이 났습니다. 똑똑한 가문장아기야 너는 누구 덕분에 먹고 입고 사느냐? 셋째 딸은 부모 얼굴을 보며 또롱또롱한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하늘의 덕입니다. 땅의 덕입니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요 배꼽 덕분에 먹고 입고 살지요. 부모는 펄펄 뛰며 화를 냈습니다. 힘들게 키워놓았더니 뭐라고? 그래 내 덕에 산다고? 아버지는 가문장아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키워주어도 고마운 것을 전혀 모르는구나. 내 집에서 썩 나가거라. 가문장아기는 입단 옷가지를 챙기고 얼마간의 양식을 검은 암소에 실어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가문장아기는 눈물이 뚝뚝 흘리며 대문을 열고 나섰어요. 아이고 내가 별것도 아닌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철없이 한 말을 가지고 쫓아낼 것 까지는 없는데 부부는 그래서 얼른 맞다를 불러 일렀습니다. 은장아기야 너 얼른 나가서 가문장아기한테 물에 말아놓은 잔밥이라도 한 숟가락 먹고 가라고 해라. 큰언니는 심통이 났어요. 가문장아기를 다시 부르려고 하시나보다 엄마 아빠는 가문장아기를 더 예뻐 하시지 그리고 저 아이가 있으면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내가 받을 재산도 훨씬 줄어들 테니까 내쫓아야 겠다. 샘이 빠른 은장아기는 노둣돌 위에 올라서서 소리쳤습니다. 막내야 빨리 달아나 아버지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고 쫓아가신다. 가문장아기는 큰언니의 속셈을 다 알고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어요. 언니 노둣돌 아래로 한 발이라도 내려오면 지내로 변해버릴 거예요. 은장아기가 노둣돌 밑으로 내려서자마자 정말 지내로 변해버렸어요. 지내가 된 큰언니는 꿈틀거리며 노둣돌 밑으로 들어갔지요. 한참 동안 기다렸으나 가문장아기가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 어머니는 애가 타서 둘째 딸을 불렀습니다. 얘야 노장아기야 어서 가서 가문장아기를 불러오너라. 하지만 노장아기도 두엄 위에 올라서서는 동구 밖을 걸어가는 동생에게 소리쳤어요. 가문장아기야 빨리 달아나 아버지 어머니가 부직갱이를 들고 쫓아가신다. 노장아기도 속으로는 똑똑한 막내 동생이 미워서 없어졌으면 했던 겁니다. 가문장아기는 두 언니들한테 미움을 받는 게 서러워 눈물이 쏟아졌지요. 작은 언니도 두엄 아래로 내려오면 버섯이나 되어버려라.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두엄 아래로 내려선 노장아기도 버섯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모르고 어머니 아버지는 가문장아기가 되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져서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방문기둥 사이를 가로지른 나무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아이고 눈이야 어머니와 아버지는 모두 두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 딸이 사라져버린 집은 텅 비었고 눈도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은 버는 돈 없이 쓰기만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모아둔 재산은 술술 다 써버리고 두 사람은 다시 가난해지고 말았지요. 집을 나간 가문장아기는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습니다. 검은 암소에 옷 몇 벌과 쌀이 든 주머니를 싣고 말입니다. 나 혼자 외롭게 어떻게 살까 가문장아기는 어찌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걸어가는 길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한나절이 넘게 혀 벌판을 걸은 가문장아기는 주막에라도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보이지 않았고 해까지 져서 사방이 어두 컴컴 해졌지요. 더듬더듬 어두운 밤길을 한참 가다 보니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검은 암소야 우리 저 집까지만 힘을 내서 가자. 커다란 대추나무 뒤에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이 한 채 보였습니다. 가문장아기는 살인문 밖 대추나무에 소를 메고 공손하게 말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만 쉬고 가게 해주세요. 그 집에는 머리가 새하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문장아기를 보며 혀를 끌끌 찼어요. 우리 집에는 아들이 삼형제나 있어 아가씨가 잘 수 있는 방이 없다오. 부엌이라도 괜찮습니다.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이 근처에는 쉬워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늙은 부부는 가문장아기가 애처롭게 보여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가문장아기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쬐며 아픈 다리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려니 우당탕탕하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문장아기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건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 큰아들이 말을 파서 메고 오는 소리라오. 그 집은 산에서 말을 캐다가 반은 마 장수들의 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큰아들은 부엌 클 힐끗 보더니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겁니다. 힘들게 산에서 마륵해 배불리 먹여놨더니 거지를 데려다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잠시 후에 우당탕하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오는 소리였지요. 둘째 아들도 큰아들과 마찬가지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문장아기는 화도 나기도 하고 어휘도 없어 부엌에서 꼼짝 않고 앉아있었어요. 한참 후에 와당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 아들이 말을 잔뜩 짊어지고 들어왔습니다. 막내 아들은 부엌에 웅크리고 있는 가문장아기를 보더니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집에 검은함소와 참한 아가씨가 왔네요. 좋은 일이 있으려나 하늘에서 복을 내리시려나 껄껄껄 웃는 막내 아들은 가문장아기가 흘끗 살펴보니 키도 헌칠하게 크고 삼형제 가운데 얼굴도 가장 잘생겼습니다. 잠시 후 세 아들은 파가지고 말을 삶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은 말을 삶아서 솥을 제 앞에 끼고 앉아 퉁명스럽게 말했지요. 어머니 아버지는 오래 서셨으니 조금만 드세요. 그러고는 가느다란 부분을 몇 개 뚝뚝 꺾어 부모에게 주고 꼬리를 끊어 가문장아기 에게 주었습니다. 자기는 먹을 것이 가장 많은 가운데를 먹었지요. 조금 있으니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말을 삶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꼬리를 잘라 부모에게 주고 자기는 가운데를 먹고 모가지는 조금 잘라 손님에게 주었습니다. 두 아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가문장아기는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이 말을 삶아 왔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은 소틀 한가운데 놓더니 커다란 마의 가운데를 툭 잘라 부모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 삼형제를 낳아 기르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마시는 것도 못 드리고 매일 마만드 시기 해서 죄송합니다. 가문장아기는 그런 막내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그나마 이 집에 쓸만한 아들이 한 명은 있구나. 형제들이 말을 다 먹고 나자 가문장아기는 자기가 가지고 온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솥에서 구수한 밥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가문장아기가 내미는 쌀밥을 보고 부부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우린 그런 기름진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탈이 날지 모르니 아가씨나 드시오. 가문장아기는 큰아들에게 상을 차려 갔지요. 그런데 큰아들은 소리를 지르며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둘째 아들에게 들여가자 똑같이 말했어요. 가문장아기는 막내 아들에게 상을 들고 갔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쌀밥이란 말이오. 먹을 줄은 모르나 고맙게 먹겠소. 막내 아들이 숟가락 가득 밥을 떠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는 모두들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요. 그런데 가문장아기는 추운 부엌에 쪼그리고 자려니 벽에서 귀신이라도 나올 것만 같아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와서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그런데 큰아들 둘째 아들은 모두 모른척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자고 막내 아들만 함께 부엌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을 나누고 부부가 되기로 손가락을 걸어 약속 했어요. 다음날 가문장아기는 막내 아들에게 멋진 비단옷을 해입키고 놀러나가자고 졸랐습니다. 당신이 맛파던 곳으로 구경을 가요. 말을 어떻게 파는지 궁금해요. 무슨 대던한 일이라고. 막내 아들은 말은 그리 하면서도 가문장아기의 손을 잡고 말을 파는 들판으로 데려갔지요. 거기에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먼저 와서 말을 팔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한창 말을 파다가 뭔가 이상해서 들여다보니 웬 누런 덩어리에서 모락모락 김이 오르고 있었어요. 아이쿠 냄새 똥덩어리가 아닌가. 둘째 아들이 말을 찾아 구덩이를 파다 보니 길쭉길쭉한 것들이 꿈틀꿈틀 하는 겁니다. 이 회귀한 것들은 뭐여? 자세히 보니 구덩이 가득 지내며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막내 동생이 파놓은 구멍으로 갔지요. 아내는 자갈이 가득 했는데 번쩍번쩍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웬 금빛인가? 아니 이곳은 금덩어리가 아니요? 맞아요 금덩이네요. 당신의 착한 마음을 보고 하늘이 선물을 주었나봐요. 가문장 아기는 살포시 웃으며 검은 암소에 그걸 실어가자고 했습니다. 둘은 금덩이를 팔아 부자가 되었지요. 의리의리한 기와집을 짓고 마구 깐에는 소와 말 수십 마리가 살았습니다. 막내 아들과 가문장 아기는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웬일인지 가문장 아기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늘이 저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소? 실은 제가 집을 쫓겨나온 뒤 늙으신 부모님은 두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 남들에게 비렁뱅이로 얻어먹으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해요. 비록 저를 쫓아내셨다 하지만 하나뿐인 부모님인데 어찌 제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망설일 것이 무엇이 있소? 부모와 자식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데 지금이라도 찾아 잘 모시도록 합시다. 그래서 부부는 석 달 열흘 동안 거제들을 불러모아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백일 동안 거제들만 불러 잔치를 연다는 소문이 온 제주 땅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날마다 대문 앞에는 거제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지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가문장하기의 부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문장하기는 잔치가 끝난 저녁이면 높은 정자에 올라 눈물을 흘렸어요. 마침내 잔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가문장하기는 새벽부터 대문 앞에 서서 잔치가 열리는 마당으로 들어오는 거제들을 일일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보아도 부모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신 게 아닐까. 가문장하기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물 무렵이었어요. 상을 다 치우고 있는데 가문장하기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더듬더듬 들어오는 모습에 가문장하기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지만 행여 부모님이 아실까 싶어 울음을 참았습니다. 저들금 부부에게는 따로 상을 차려드리도록 해라. 무슨 영혼인지 모르는 거지 부부는 하인이 이끄는 대로 정자에 따로 차려놓은 상을 받았습니다. 가문장하기는 그 옆에 조용히 가 앉더니 입을 열었지요. 이 술 한 잔 받으세요. 아버지 어머니 막내딸 가문장하기가 드리는 술 한 잔 받으세요. 뭐 어디 있느냐 우리 가문장하기 내 딸 가문장하기 어디 있느냐 어머니와 아버지는 두 눈에 비볐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정말 신기하게도 두 사람은 눈을 번쩍 떴어요. 가문장하기와 아버지 어머니는 서로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문장하기는 그날 이후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벌레 죽이기를 좋아하던 사람 아주 아득한 옛날 한라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마을에 박초시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초시에게는 나쁜 버릇이 한 가지 있었어요. 벌레를 잡는 대로 죽이는 겁니다. 꼭 죽이지 않아도 되는 벌레들을 보이는 대로 죽였어요. 어느 날 가끔 보며 지내는 친구 한 사람이 박초시네 집에 오랜만에 놀러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오는데 빈손으로 오기 미안해 자네에게 줄 모자를 하나 가져왔네. 박초시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친구가 준 모자를 곁에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친구는 돌아가겠다며 일어섰지요. 사깟을 고쳐쓰고 마루까지 나온 친구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좀 서운하구먼. 왜 그러나? 박초시가 의아해서 친구에게 물었지요. 내가 선물로 모자를 가져다 주었는데 자네는 써보지도 않는군. 머리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잖아. 그건 그렇구먼. 친구 말에 박초시는 미안해하며 모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박초시는 소로 변하고 말았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여보게 친구 나 좀 살려주게 하고 아무리 외쳤지만 소 울음소리밖에 나오질 않는 겁니다. 갑자기 마루에서 나는 소리에 집안 식구들이 모두 뛰어나왔지요. 어허 이거 마루까지 소가 들어왔소. 어서 쫓아내시오. 친구는 손으로 휘휘 소를 몰아내며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식구들도 깜짝 놀라 소를 마당 밖으로 몰아냈지요. 아내는 빗자루로 소를 때려 대문 밖으로 쫓았습니다. 모처럼 오셨는데 죄송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손님 대접을 하다가 어디 갔는지 원. 박초 씨의 아내는 몹시 미안해하며 친구에게 사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초 씨가 오면 기다리다가 그만 집으로 갔다고 전해주십시오. 친구는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소를 끌고 시장에 가서 팔았지요. 일 잘하고 말 잘 듣는 황소입니다. 스무 냥만 내시오. 배추밭에 들어가는 것만 막으면 논 열맞이기 가는 일도 한나절이면 끝낼 수 있는 소라오. 어떤 농사꾼이 흥정을 해 열일곱냥의 소를 사갔습니다. 한편 박초 씨네 집에서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야단이 났지요. 식구들이며 머슴들이 나서서 찾았지만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소가 된 박초신은 남모르는 농사꾼 집으로 끌려가 외양간에 묶여 있었어요. 주인은 잘순 여물도 주고 등도 시원하게 긁어주었지만 박초신은 울고만 싶었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나는 사람이오 여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하고 외쳐도 그저 입에서는 음머 음머 하는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소가 된 박초신은 날마다 논밭에다가 쟁기를 끌어야 했어요.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쉴 틈도 없이 일을 했지요. 저녁이면 힘이 들어 하얀 거품을 입에 물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박초신은 문득 자기를 팔 때 친구가 농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소는 배추밭에만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오. 아무래도 내가 배추밭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을 테니까 그런 말을 했겠지. 그때부터 박초신은 주인이 새참을 먹으러 갈 때나 오줌을 놀어갈 때 틈만 나면 쟁기를 매달고 배추밭으로 뛰어갔습니다. 번번이 배추밭에 가지도 못하고 잡히기 일쑤였지만요. 그렇게 이래째 되는 날에 결국 소가 된 박초신은 배추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배추를 우적우적 씹어 먹자 박초신은 순식간에 사람으로 변했어요. 박초신은 몸에 걸고 있던 쟁기를 벗어던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초신은 억울하고 기가 막혀 물도 한 모금 마실 수 없었어요. 여보 도대체 어딜 갔다 왔어요. 왜 밥은 안 먹고 물도 드시질 않는 거예요. 아내는 궁금하고 애가 타서 물었지만 박초신은 입을 꾹 닫고 한마디도 하질 않았습니다. 박초신은 자기를 내쫓은 아내도 자식도 원망스러웠지만 누가 서로 변했던 일을 믿어줄까 싶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지요. 말도 않고 끙끙 앓기만 하는 남편이 걱정스러워 아내는 옆집에 사는 남편 친구를 찾아갔어요. 어딜 갔는지 말도 없이 다녀오더니 이제는 밥도 먹질 않아요. 게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큰 병에 걸린 게 아닌가 답답해 죽겠어요. 와서 무슨 일인지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부탁을 받은 친구가 박초신의 사랑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자네 도대체 무슨 일인가 가족들이 자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네. 박초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자기가 겪은 이상한 일을 털어놓았어요. 내 이야기 좀 들어보게 하루는 어떤 친구가 모자를 하나 선물라길래 그걸 썼지. 그랬더니 내가 소가 되어버렸지 뭔가 아무리 내가 자네 서방이네 네 아버지다 하고 외쳐도 식구들이 나를 집 밖으로 몰아내지 않겠어? 그렇다면 아내도 자식들도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박초신의 말을 들은 이웃집 친구는 허허 웃었습니다. 여보게 식구들이 무슨 죄인가 설마 아버지나 남편이 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또 집에 소가 들어왔는데 몰아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박초신도 그 말을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나저나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구먼 사람을 소로 만들다니 말이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그 이상한 모자를 준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들고 싶었지만 박초신은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괜히 건드렸다가 더 괴상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지요. 자네 왔나? 우리 집엔 또 어쩐 일인가? 여보게 지난번 일은 내가 실수로 그런 게 아니라네. 자네 버릇을 고쳐주려고 일부러 한 일이야. 자네가 늘 벌레를 함부로 죽이는 걸 보고 자네도 한번 동물이 되어보라고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옆집에서 온 친구가 화를 벌컥 냈습니다. 자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감히 남의 버릇을 고친 던 말인가? 이번엔 그 모자를 가져왔던 친구가 화를 냈지요. 그러나 남의 일에 끼어들어 벌컥 화를 내니 지네라도 되고 싶은가? 그러면서 휙휙 손을 내져었습니다. 그러자 이웃집 친구는 곧 지네가 되어 마루 밑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 모습을 보고 박초시는 놀라 도망갈 힘도 없었습니다. 박초시의 이상한 친구가 박초시에게 열일곱냥을 쥐어주었어요. 지난번에 자네를 소라고 여기고 산 농부에게 주게 소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나. 그리고 친구는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박초시는 동물이나 벌레를 함부로 죽이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또 괜히 친구일에 나섰다가 지내로 변했던 친구도 일주일 뒤에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탐욕 탐욕 탐욕스런 여인을 용서한 농부 옛날 옛날에 어느 농부와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몹시 배가 고팠어요.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아 곡식이 자라지 않았거든요. 힘이 다 빠진 두 사람은 비가 오길 기다리며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아침 농부가 집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먹을만한 풀뿌리라도 찾아봐야겠어. 농부는 숲속을 이리저리 헤맸지만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긴 하루가 끝날 무렵 동굴에 살고 있는 어느 현자를 만났어요. 이보게 자네 무척 피곤해 보이는군 여기 와서 밥 좀 먹고 쉬게나 현자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농부는 허겁지겁 밥을 먹고는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우는 건가 현자가 물었습니다. 큰 친절을 베풀어 주신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하지만 집에서 저를 기다리며 굶고 있을 이야기를 듣고 난 현자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 노세 단지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이걸 가져가게 현자가 말했습니다. 먹고 잠시 멈춰서서 단지를 시험해보기로 했어요. 맛있는 밥과 닭고기가 먹고 싶은데 말을 떼기가 무섭게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농부는 눈앞에 펼쳐진 음식을 쉴 새 없이 먹으면서도 자신에게 닥친 행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농부는 더욱더 발길을 서둘렀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배고픈 아이를 달래는 어느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농부는 가던 길을 멈추었지요. 내일은 먹을 걸 준다고 약속하마 그러니 이제 그만 자자. 여인은 아이를 달래느라 쩔쩔 메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리지요. 마음 시착한 농부는 노세 단지를 들고 맛있는 음식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온갖 과일과 음식들이 나타났어요. 눈이 휘둥그레진 아이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 치웠습니다. 그러나 탐욕스런 아이의 엄마는 농부가 아이와 노는 동안 농부의 단지를 자신의 단지와 바꾸어 버렸어요. 다시 길을 떠난 농부는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보 농부는 힘차게 아내를 불렀습니다. 이리 나와 우리 보물을 좀 보구려 아내가 뛰어나와 농부를 맞으며 보물이 어디 있나 살폈습니다. 그러나 좀 피곤해 보이는 농부는 노세 단지 하나만 달랑 들고 있을 뿐이었지요. 이건 그냥 낡은 단지 잖아요. 실망한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단지를 들고 먹고 싶은 음식을 떠올려 봐요. 농부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갸웃하며 노세 단지를 건네받았어요. 아내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밥과 고기 요구르트를 떠올렸지요. 입안에서는 침이 잔뜩 고였지만 음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노세 단지는 음식을 내놓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하네요. 배만 더 고프지 먹을 건 없잖아요. 아내의 투정에 당황한 농부는 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먹고 싶은 음식을 떠올렸지요. 역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몹시 슬펐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시몰한 얼굴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일지 농부는 현자가 살고 있는 동굴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단지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니 두고 갈게요. 그럴 리 없네. 다른 단지를 얻으려는 건 아니겠지. 현자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농부가 말했어요. 선생님께서 주신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망가지기 전에 두 번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제야 현자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어제 여기에 선화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게 현자가 묻자 농부는 어제 벌어진 일들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현자는 동굴에서 또 다른 노쇠단지를 들고 나왔어요. 이 단지를 어제 만난 그 여인에게 주게 그럼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에 현자가 말했습니다. 농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지요. 농부는 곧장 어제 만난 여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봐요. 농부가 말했어요. 오늘은 당신 단지를 가져왔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인은 매우 기뻐하며 농부의 손에서 단지를 낚아채어 꼭 쥐었습니다. 그러나 단지에서는 맛있는 음식은 커녕 커다란 나뭇가지 두개가 나와 여인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여인이 울부짖으며 황급히 숨으려고 했지만 나뭇가지는 방안을 뛰어다니는 여인을 끝까지 쫓아 다녔습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여인이 소리쳤어요. 여기 당신 단지 가져가세요. 그리고 저 나뭇가지 좀 멈추게 해줘요. 여인이 농부에게 단지를 던지자 나뭇가지는 다른 단지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농부는 만족해하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이제 이 단지가 맛있는 음식을 줄 거야. 농부가 단지를 아내에게 주자 노세 단지는 제 구실을 했습니다. 농부의 집은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찼어요. 농부와 아내는 이웃을 불러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착한 농부는 탐욕스런 여인을 용서하고 그녀에게도 음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하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노세 단지와 나뭇가지를 잘 숨겨 두었답니다. 모험하는 용 어느 어스름한 저녁 게으름뱅이 용이 거리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게으름뱅이 용은 도박을 하고 있는 친구를 보았어요. 그 친구는 막 많은 금을 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친구는 게으름뱅이 용에게 자랑스레 금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봐 게으름뱅이 용 친구가 말했어요. 자네는 내 친구니까 내 금을 훔칠 리 없겠지. 자네가 오늘 밤 내 금을 훔치러 온다고 해도 아마 절대로 훔쳐갈 수 없을걸. 글쎄 과연 그럴까 게으름뱅이 용은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자네 금을 훔치는데 성공하면 어떻게 하겠나 근사한 저녁 한 끼 대접하는 건 어때? 친구는 게으름뱅이 용의 말에 흔쾌히 동의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게으름뱅이 용과 한 내기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저도 금을 지키는 걸 도울게요. 아내가 말했어요. 그보다 먼저 오늘의 행운을 축하하기 위해 당 요리를 준비할게요. 아내는 닭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부부는 닭 요리의 반 정도를 맛있게 먹었지요. 아내는 조심스레 밖으로 나가서 남은 닭 요리를 큰 우물가 옆에 있는 부엌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고 난 뒤 부부는 꼼짝도 하지 않고 함께 금을 지켰어요. 게으름뱅이용은 그날 밤 늦게 친구의 집으로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게으름뱅이용은 친구 부부가 깨어있는 것을 보았지요. 게으름뱅이용은 부엌을 둘러보다가 부엌 밖으로 나와서 우물 주위도 둘러보았습니다. 게으름뱅이용은 친구 집 대문이 안쪽에서 단단히 잠겨있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굴뚝이 없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게으름뱅이용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게으름뱅이용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게으름뱅이용은 부엌으로 달려가서 닭을 먹는 고양이 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안 돼! 친구의 아내가 소리쳤어요. 빌어먹을 고양이 같으니라고 당신은 금을 지켜요. 저는 고양이를 쫓아내고 올게요. 친구의 아내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게으름뱅이용은 우물가로 가서 커다란 돌을 우물 안에 떨어뜨렸어요. 안 돼! 친구가 풍덩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빌어먹을 고양이를 쫓다가 아내가 우물에 빠졌나 보군. 얼른 가서 도와야겠어. 친구는 방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얼른 마당으로 뛰어갔습니다. 이제 금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게으름뱅이용은 살금살금 친구의 방 안으로 기어들어가서 금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냉큼 밖으로 나왔지요. 다음날 게으름뱅이용은 친구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제 가져간 금을 친구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여기 잔에 금이 있네. 게으름뱅이용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주 배가 고프다고. 그리하여 두 친구는 아주 근사한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물론 밥값은 금을 지키지 못한 친구가 냈지요.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웃고 떠들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친구는 주머니가 많이 가벼워진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머니가 빈 대신 조금은 더 현명해졌지요. 한편 게으름뱅이용은 또 다른 모험을 하기 위해 다시 거리를 돌아다녔답니다. 바위가 된 아들들 한라산 서남 쪽에 있는 자기섬에는 오백 장군이라는 이름을 가진 괴상하게 생긴 바위들이 서있습니다. 이 바위에는 슬픈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제주도에는 설문대 할망이라는 거인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얼마나 컸는지 한라산을 베개삼아 잠이 들곤 했습니다. 또 빨래를 할 때면 백록담을 손으로 짚고 서서 바닷물에 담긴 빨래를 밟았다고 하니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시나요? 할머니의 남편은 설문대 하라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500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고 제주의 물고기란 물고기는 다 잡아먹으며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잡은 물고기를 바닷가에 풀어놓으면 수백 가만히나 되었다고 합니다. 설문대 할망은 설문대 하라방과 그 고기를 한꺼번에 끓여 먹으면서 삼천삼백년이 나 살았습니다. 할머니 나이가 삼천삼백 살이 되던 해의 일입니다. 하루는 먹을 것이 똑 떨어졌어요. 그러자 아들들이 음식을 구하러 나갔지요. 설문대 할망은 500명의 아들이 돌아오면 먹을 수 있게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죽을 쑥이 시작했습니다. 솥이 어찌나 컸는지 기다란 노를 들고 죽을 져야 했어요. 그런데 설문대 할망이 이리저리 죽을 졌다가 그만 노와 함께 가마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솥이 커서 아무리 큰 설문대 할망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만 죽고 말았지요. 저녁때가 되어서야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오늘은 엄마가 무얼 만들어 놓으셨을까? 엄마가 죽을 쑤어 놓았어. 배가 고팠던 아들들은 엄마가 집에 없는 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정신없이 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499명의 아들이 죽을 먹고 있을 때 막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막내야 오늘 엄마가 끓여놓은 죽이 유난히 맛있어. 너도 어서 먹어봐. 형들의 말을 들은 막내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을 텐데 죽맛이 좋아질 리가 없었거든요. 막내 아들은 커다란 국자를 가져와 죽 솥을 휘휘 저었습니다. 그러자 떨그럭하고 뭔가 국자 끝에 걸려 올라왔지요. 그건 커다란 뼈다귀 였습니다. 막내 아들은 계속해서 솥을 휘휘 저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사람의 것이 분명한 해골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막내 아들은 무섭고도 불길한 생각이 들어 목이 터져라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서도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분명 그 죽을 끓이다가 솥에 빠져 돌아가신 거야. 그것도 모르고 형들은 그 죽을 모두 먹었어. 막내는 너무 끔찍하고 슬퍼서 혼자 차귀 섬으로 가버렸습니다. 막내 동생의 바위는 차귀도 앞에 혼자 서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499명의 형들은 가슴을 치며 울다가 돌이 되었답니다. 지금도 한라산 중턱에 있는 영실에는 499개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들이 바로 형들이 굳어져 된 바위랍니다. 여기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 안개와 구름이 몰려와 바로 앞도 보이질 않게 된다고 해요. 사람들은 죽솥에 빠져죽은 설문대 할망이 화를 내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 한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바위가 된 아들들 이야기에 나오는 거인 설문대 할망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에 참 많이 나오는 소재 입니다. 또한 제주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서로 위해주며 살던 모습과 지혜롭게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모습과 아름다운 우리나라 땅에 관한 이야기가 어우러져 더욱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땅 우리나라 사람에 관한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잠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